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키가 커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날씬하면 뭘 해요? 내가 마음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나 보면은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망으로만 살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달라집니까? 아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채찌피티니, 제미나이 이런 거는 알지... 생성년 애이가 뭐예요? 앞으로 살아갈 날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럴 때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나를 새로운 곳에 적응하게끔 적응적인 사람이 되어오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참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시라고. 일단 1부 주제로 중년의 삶으로 저는 1982년생, 윤석열 전부 나이로는 42세인 거죠. 제 나이는 비밀입니다. 알겠습니다. 안 물어보려고 했습니다. 50세 이후 겪게 된 현실이 좀 어떻게 되고 진짜 중년의 시작은 몇 세부터인가요? 중년의 시작은 지 맘대로예요. 보통 우리가 과거의 발달과 관련된 연구에 따르자면 그 옛날 1960년대만 해도 미국 기준으로 해서 한 35세에서 60세 이때까지가 우리가 대개 중년이다. 보통 이렇게들 많이 이야기를 했었는데 지금은 워낙에 세월이 오래 지나서 요새는 심지어 60이면 환갑잔치도 안 하잖아요. 환갑잔치 하면 요새 어르신들이 야, 요즘 애들도 잔치하냐? 이렇게 얘기를 하실 정도니까 옛날에는 한갑잔치가 오래 살아서 지금은 다들 그렇게 사니까 그래서 요새는 대개 40세부터 시작해서 보통은 70세까지 보는 경우가 가장 많고 더 길게 봐서는 75세, 80세까지 중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저는 개인적으로 80세까지는 조금 어려울 것 같고 70세에서 75세까지는 여전히 왕성하게 연장된 중년으로 사시는 분들이 많이 계시기 때문에 저는 그 차원에 있어서는 40세에서 75세까지는 그리고 활동 영역에 따라 좀 다르겠지만 그 정도의 영역까지는 제가 볼 때는 중년으로 포함할 수 있지 않겠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럼 중년의 시작이 40세인 거예요? 이미 중년이십니다. 김중년. 어느새 중년이라니. 믿기지 않습니다. 그렇죠. 아니 근데 얼굴은 청년인데요. 감사합니다. 우리가 껍데기가 청년이라고 알맹이들 성년은 아니다. 그러나 분명한 건 요즘은 우리가 중년에 대해서 많이들 생각을 하실 때 물리적인 나이, 역연령이라고 부르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건 심리적 나이, 이런 주관적 나이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실제 내 나이가 예를 들어서 58세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사실 내 마음속으로는 몇 살이냐 이렇게 물어보면 그 나이가 달라요. 훨씬 전습니다. 그래서 보통 50대에 있는 분들은 30대 중반에서 40대 얘기 많이 하시고요. 그런 차원에서 우리 김 작가님은 지금 40대 초반이시잖아요. 마음은 몇 살 같으세요? 마음이요? 그냥 30대 중후반? 30대 중후반이요? 이고 싶다. 그것도 꽤 늙었네요. 이제 이렇게 사람은 나이가 있지만 실제 그 나이, 주민등록상의 나이로 사는 게 아니고요. 대개는 내 마음의 나이로 많이 생각하고 그 나이에 맞춰서 삽니다. 그래서 그 나이에 따라서 내 옷도 사고요. 그다음에 내 에너지도 거기에 있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여러 이해나 평가나 이런 것들도 나는 내 생각이 보통 30대에 집중돼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중년이라고 하는 나이가 실질적으로 몸의 나이도 있고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정신연령도 있고 또 정서연령도 있고 심지어는 우리 알고 있는 주민등록상의 나이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장 중요하게는 내 마음의 나이에 따라서 살고자 하고 이 마음의 나이가 젊으면 젊을수록 사실은 대개 문제 해결에도 더 강하고요. 그리고 실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역동성도는 더 크고 그다음에 인간관계에 폭도 더 넓습니다. 교수님이 마음의 나이는 몇 살이신가요? 마음의 나이니까. 제 마음의 나이니까. 제 마음의 나이는 한 40대 중반 정도 되는 것 같아요. 40대 초중반 정도. 여러분 그걸로 실제 나이를 추정하시면 됩니다. 그럼 나이가 들면서 가장 겁나는 것은 뭘까요? 개인적으로 겁나는 게 있고 집단이 겁내하는 게 있는데요. 먼저 개인적으로 많이들 겁내하시는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변화 자체를 두려워합니다. 아 맞아요. 변화라고 하는 게 우리가 중년에 굉장히 많은 변화가 있거든요. 제일 먼저의 변화는 몸의 변화가 있잖아요. 몸의 변화라는 건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기승전 몸뚱이라고 생각해요. 몸뚱이는 굉장히 중요해요. 왜냐하면 우리가 벌써 몸의 변화가 일어나면 아침에 일어나는 것보다 어렵고요. 저녁에 잠드는 순간도 너무 고통스럽고 또 일상생활을 할 때에도 과거의 나를 비교해 봤을 때 내가 분명히 저걸 할 수 있는데 할 수 없는 순간이 와요. 그러면 무리수를 두게 되죠. 이런 무리수를 두게 되면서 내 몸이 어느 정도 변화가 있구나라는 걸 인정하기까지 내 몸을 굉장히 망가뜨리고 약간 가혹하게 대합니다. 운동도 막 엄청나게 세게 하고요. 그럼 이제 몸의 변화만 있는 게 아니죠. 중년이 된다는 건 이제 청년과 노년 사이에 끼어 있는 그 중간 단계잖아요. 그렇다 보니 더 이상 내가 젊어질 수 없다는 걸 알아요. 그 얘기는 나이 들어가면서 준비해야 될 게 뭐라는 걸 더 많이 생각하는 겁니다. 중년이라고 하는 건 기본적으로 상실을 체험하는 굉장히 핵심적인 시기인데 우리가 흔히 말하는 다중상실을 체험하는 시기입니다. 몸의 상실도 먼저 경험을 하죠. 보통 우리가 보통 40대 넘어가면서 몸에 있는 장기 한두 개씩은 다 떼요. 그렇죠? 거기다가 사회적으로는 내가 가장 높은 직급이 올라가는 시기이긴 하지만 동시에 내 위로 남아있는 사람이 없어요. 이제 내려가는 것만 남아있는 시기라는 게 선명하고요. 그리고 무엇보다 이 사회적 상실이라고 하는 건 이때 아이들이 또 성장해서 다들 독립을 해나가면서 집안의 구조가 이렇게 축소되는 시기이기도 하고 이때 이혼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부모님을 잃는 이런 사별 경험도 많이 하게 되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사회적 관계도 많이 달라지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런 이 사회적 관계를 넘어서 경제적인 변화도 굉장히 큽니다. 우리 뭐 김작가TV 누구보다 잘 아시겠지만 이때부터 우리가 받는 월급이 가장 충만한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그 다음 시기부터는 거의 없는 시기로 들어가게 되고 이렇게 아주 급락하는 마치 폭포수처럼 확 떨어지는 이 시기에 우리가 그만큼 노후에 대한 준비가 돼 있는가 어느 정도 준비를 하고 있다 하더라도 여전히 불안한 것이 언제 죽을 줄은 몰라요. 이렇게 길게 오래 살게 된 세상 속에 지금의 중년을 산다는 건 지금 현재의 청년들이 내가 앞으로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에 대한 불안하고 거의 같은 수위의 노후 준비에 대한 불안을 가지고 있는 거라 대부분 영역에서 상실을 경험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최고를 동시에 경험하는 이런 양가 감정을 함께 가지고 있는 때가 바로 중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제가 어저께 저녁 자리에서도 들었는 게 한 대표님이 저한테 여의도의 증권사 대표님인데 김작가 지금 많이 놀아야 돼. 40세에서 50세 사이가 피 크고 그때 이후로 꺾여. 놀아야 된다? 그때 이후로 체력이 꺾인다는 거죠. 정말 저는 동의해요. 여행도 가고 싶어도 잘 못 가. 아 그럼요. 아니 정말 마음 떨릴 때 갈지 다리 떨릴 때 못 간다고 그 말이 맞는 게 40세에서 50세 사이가 진짜 좋은 나이라고 생각해요. 맞아요. 맞아요. 제가 50을 이렇게 딱 넘어보니까 아 많은 학자들이 이 45세부터 50세 넘어서 한 55세 사이를 대부분 조금 넓긴 합니다만 트랜지션 전환기로 많이 봐요. 전환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우리 계절로 보면 환절기 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봄에서 여름으로 여름에서 가을로 가을에서 겨울로 갈 때 중년기에 그 45세 50세 요기가 딱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그 트랜지션이거든요. 그 얘기는 뭘 얘기하냐면 여전히 충만한데 그리고 마음의 충만함도 같이 있고 몸의 충만함도 아직 남아 있잖아요. 그런데 나이가 든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이 마음의 충만함은 여전한데 몸의 충만함이 사라지거나 아니면 내 마음이 가지고 있는 이 열정이나 뜨거움이나 이런 온도 자체가 이렇게 확 식는 식이에요. 둘 다가 남아있는 그 시기 여전히 우리에게는 환절기라 감기를 조심해야 되는 시기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이 변화를 양쪽으로 경험하면서 생애의 그 아슬아슬함이 그 짜릿함을 주는 이 시기 제가 볼 땐 enjoy 하시기 바랍니다. 놀아. 전국의 40대 응원합니다. 제가 보니까 나이가 든다고 해서 다 어른이 되는 건 아니더라고요. 어른이 되는 건 나이가 드는 것과 조금 무관하다는 생각이 드는데 가장 없어 보이는 행동은 뭐고 나이 들어서서 좋은 평판 좋은 평판을 받기 위해서가 아니라 정말 좋은 평판을 받는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의 차이점과 특징은 뭘까요? 나이만 먹는 분들이 있어요. 진짜 있죠. 그렇죠. 나이를 그냥 게임 게이지 올리듯이 계속 나이만 먹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데 이 나이만 먹는다는 건 뭐냐면 나이가 주는 몇 가지 의미가 있다는 거죠. 적어도 나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나이 값이라는 게 있습니다. 나이 값이라는 건 뭐냐면 세월을 주고 치르는 건데 어떤 분들은 그 값을 기쁨으로 치른 분들도 계시고 우아함으로 치른 분들도 계시지만 고통으로 치르거나 경우에 따라서 굉장히 거칠게 치른 분들 또 굉장히 무모하거나 무식하게 치르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그런 차원에서 아마 말씀하신 그 질문은 나이 들어가면서 참 존경받기 어려운 그런 나이는 어떤 거고 나이 들어가면서 존경받을 만한 그런 어른의 나이를 가진 분들은 어떤 특성이 있는가 아마 그런 질문이 아니실까 싶은데요. 이를테면 우리가 나이 들어가지고 일단 질문을 하지 말아야 될 것 특별히 중년 넘어서 정말 볼품없는 행동들이 있죠. 그중에 하나는 술 먹고 꼬장이 최고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자기가 주량이 얼마인지 모르고 그 세월을 살아가면서 자기의 주사마저 관리하지 못하는 사람들 무의식적 차원에서 자기관리가 전혀 안 되는 사람들 통제력을 완전히 잃는 분들이 계세요. 참 그게 젊었을 땐 청춘이니까 청춘이지 청춘이니까 이뻐 보여 용서가 되는 거예요. 근데 청춘도 용서는 안 되더라고요. 요즘에는 워낙 사건 사고가 많아서 좀 봐주는 건데 나이가 들어서 흰머리 희끗희끗 나기 시작하고 그리고 실제 나이가 들면서 이런 몸의 움직임이 둔해진 사람들은 몸이 또 약간 비대해지기도 하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과음을 하고 또 이제 주사를 부리고 이런 것들이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면 참 보기 좋지 않고요. 무엇보다 두 번째 정말 조심하셔야 될 거 상욕하시면 안 됩니다. 상욕. 나이 드셔가지고 내가 벌써 25시 넘었다는 얘기는 어른으로 됐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이 어른이 해야 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 의상도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옷은 사회적인 언어예요. 그런데 이 욕이나 이런 말은 인격의 하나의 상징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이데거가 언어는 존재의 집이다 이런 얘기를 해요. 결국 그 사람이 어떤 말을 하는지를 보면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알 수 있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나이가 들어서 상욕을 한다는 얘기는 이 사람의 생애에 그 나이가 됐을 때 남은 그 착집된 마지막 이야기가 언어로 나오는 거잖아요. 그 착집의 마지막이 상욕인 거예요. 우리가 어떤 위기에 봉착했을 때 이 사람이 자기에게 스스로 방어하면서 대처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인격과 더불어서 삶의 지혜와 이 사람이 어떤 경험을 했는지를 알 수 있는데 상욕이 나온다는 건 뭘 얘기했냐면 이 사람은 대부분의 경우에 자기를 건강한 방식으로 보호할 줄 모르는 사람이었다. 두 번째로는 이 사람이 가장 위기의 순간에 툭 튀어나오는 그 말은 보호 차원도 있겠지만 이 사람이 사용했던 가장 강력했고 힘이 있다고 생각했던 단어였을 것이다. 그런데 그게 호용적 단어이거나 문제를 해결하는 방식이 아니라 거칠게 상대방을 밀어붙이거나 혹은 제압하는 방식이었던 거예요. 그러니 이런 상욕이라고 하는 건 사실상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전생애를 보여주는 인격의 최종적인 값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상욕하지 않았으면 좋겠고요. 물론 우리가 욕을 해야 되는 순간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전 사회에 영향을 미치는 아주 악덕을 행했던 사람이 있다. 그러면 우리도 욕이 나오죠. 개소말량, 소닭, 시비간지 다 나올 수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게 아니라 인격적 관계에서 혹은 경우에 따라 젊은 사람에게 아니면 경우에 따라 나와 전혀 상관없거나 한 다리 건너서 또 다른 사람과 함께 조회해야 되는 순간에 알지 못하는 사람에게 혹은 자기보다 경험이 적은 사람에게 힘이 적은 사람에게 욕을 대하거나 이렇게 아주 상스러운 말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는 사람들은 이분이 가지고 있는 인격의 가벼움이 여기서 한꺼번에 드러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술 먹고 꼬장과 쌍욕 같이 하신 분들이 많죠. 지하철에서. 종합 선물 세트로 한꺼번에 보여주시는 분들도 계신데 이런 분들은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저도 욕도 하고요. 저도 형편없는 삶을 일부 분명히 아마 살았을 겁니다. 그러나 행동은 선택할 수 있어요. 지금부터 우리가 지금까지 어떤 행동을 밀려서 아니면 부모를 통해서 욕을 배워서 아니 사회에서 현장에서 욕을 배워서 그 방법밖에 몰랐을 수 있겠지만 지금 삶이 길어졌잖아요. 그렇다면 우리는 지금부터 어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내가 지금까지 술을 먹고 그렇게 주사를 했다. 그럼 술을 줄이고 그다음에 주사하지 않을 만큼의 양까지만 먹으면 두 가지를 다 예방할 수 있고요. 욕은 말은 결국 선택할 수 있는 거예요. 선한 말을 하면 그 사람은 선한 사람이 되는 거고 우아한 말을 하면 우아한 사람이 되는 거고 똑똑한 말을 하면 똑똑한 사람이 되는 거거든요. 언제든 선택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지금 100세 이상 100플러스 알파 시대를 살고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은 인류 사회에서 보면 우리가 트랜스우먼이라고 해서 이거저거 바꾸어 가면서 또 자기를 초월해 가면서 그렇게 오랜 세월을 사는 인간이기 때문에 좋은 것들을 선택하면 나머지 긴 세월 동안에 우리는 훨씬 더 좋은 사람을 살 수 있다고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러면 역으로 존경받는 사람은 나이 들어서 점점 존경받는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 생각을 해보면 이미 머릿속에 존경받는 사람은 머릿속에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을 거예요. 우리 김 작가님도 존경스러운 어른 있으면 누가 있을까 생각해보면 떠오르는 어른 한 분 계시지 않아요? 딱 저녁짜리도 먹었을 때 늘 계산 잘해주는 형님들 이름 한 분 얘기했죠. 10평의 미정인 상담사님 늘 계산해주는 분들이 있어요. 어떤 분들은 이게 왜 이렇게 농담실이 진짜 생각하는 딴 게 있는데 어떤 제가 이제 재테크 채널이니까 부자분들을 만날 일이 많을 거잖아요. 어떤 분들은 돈이 있어서 김 작가 네가 사냐? 이거를 너무 자주 얘기해. 그래서 저는 원래 잘 사거든요. 근데 그 얘기를 계속 들으면 나보다 훨씬 돈도 많고 나이도 많은 분인데 왜 저럴까? 마음이 가난하신가? 마음의 지갑이 얄팍한 분들이 계시죠. 근데 어떤 분은 오늘 동생 사는 게 아니다. 막 그런 분이 좀 더 사고 싶죠. 그런 케이스도 좀 있더라고요. 그렇죠. 저도 동생 사는 게 아니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더 사고 싶으시죠? 근데 우리가 이제 제가 가끔 이제 누가 부자냐. 누가 부자냐 이런 것에 대한 질문에 대해서 저는 이렇게 답을 하거든요. 삼관왕이 있다. 진짜 부자는 삼관왕이다. 세 가지 관을 가지고 있는 건데요. 관심이 많아요. 이 관심이라고 하는 건 물론 이제 부자들에 대해서 삼관왕을 얘기했기 때문에 그때의 관심은 어렸을 때부터 돈에 대해서 또 경제활동에 대한 남다른 관심이 있었다는 것도 있지만 어른이 가지고 있는 관심이라고 한다면 타인에 대한 관심과 자기에 대한 관심이에요. 자기를 잘 보존하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인격적인 덕과 아름다움이 어떤 것인지 알고 있는 사람. 자기가 가진 것을 헤어볼 줄 아는 사람이에요. 감사도 잘하고. 동시에 다른 사람들과 함께 있을 때 그 사람이 어떤 상태인가를 이렇게 볼 줄 아는 눈이 있어요. 이게 바로 어른의 시선이고 어른의 눈이고 돌봄의 시선이잖아요. 이런 관심을 잘 가지고 있는 사람은 저는 굉장히 나이 잘 먹은 사람이다. 존경받는 사람이다. 그래서 이렇게 보면 도우려고 하고 뭘 봐야 도울 거 아니에요. 알아채고 이런 것들도 어쩌면 경험을 통해 가지고 향상될 수 있는 능력이기도 하기 때문에 이런 분들 굉장히 사랑받고 존경받고요. 두 번째로는 관대한 분들이에요. 관대함이라고 하는 건 참 어른의 덕목이 아닌가 싶어요. 보면 물론 아이들 중에서도 굉장히 마음이 더 넓은 아이들이 있고 조금 더 이렇게 자기 중심으로 이기적으로 살아가는 아이들도 있지만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우리가 산전, 수전, 공중전 다 겪는 거잖아요. 겪는다는 건 뭘 의미하냐면 내가 알고 있는 세상보다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듣고 견디는 힘을 가지고 있다는 거거든요. 이걸 우리가 견지한다고 설명을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관대함, 관영이라고 하는 건 보통 우리가 발달 심리학에서 얘기할 때는 중년기에 해야 될 인생 숙제가 있는데 인생 숙제에서 우리가 생산성이라는 걸 보통 많이 얘기하는데 이건 생산성은 날마다 뭘 만들어내고 이런 게 아니고요. 성숙성이라는 말로 대체할 수 있어요. 성숙성. 성숙성은 영어로는 generosity라고 하는데 긴 영어는 쓰지 않을게요. 관대함이라고 하는 말로 아마 포용력이다. 이렇게 또 재생산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내가 살아가면서 내 안쪽도 굉장히 무료 있게 하지만 동시에 다른 사람도 열매맺게 하는 능력이에요. 이게 그렇게 하자면 내가 이 사람에 대해서 공감도 할 줄 알아야 되고요. 타인에 대해서만 공감하는 게 아니에요. 자기 자신에게도 공감할 줄 알아야 되고요. 동시에 다른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이 삶의 영역에서 그 사람들의 건강과 성장을 촉진하려고 애를 써야 되고 동시에 자기 안쪽도 깊게 만들려고 굉장히 애를 써야 되는 거거든요. 내면의 눈과 외면의 눈을 함께 가지고 있는 그 상태 그러니까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관대함이라는 건 보통 어떻게 왜 그랬어? 라고 하는 평판보다는 그럴 수 있어. 이럴 수 있는데 이런 면은 이렇게 하면 더 좋을 것 같아. 라고 하는 평가도 가지고 있지만 동시에 이 사람을 격려할 줄도 아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능력을 최대화할 수 있을 만한 이런 환경까지 만들어낼 수 있는 이런 특성을 우리는 성숙성이다. 라고 거칠게나마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관심이 있고 또 관대함이라고 하는 관용이 있었다면 세 번째가 이게 약간 좀 이상한 말로 들 수가 있는데요. 관포라는 말이 있습니다. 관포. 우리가 왜 관포지교 이렇게 이야기할 때 이거는 관계력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관포라고 하는 건 결국 포함하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되게 중년이 되면 많은 분들이 요새 손절 얘기 많이 나오더라고요. 많이 하죠. 쇼팬하고가 굉장히 유명하면서 손절 얘기 많이 나오는데 손절 하실 분들은 하셔도 괜찮아요. 왜냐하면 손절 어떻게 해야 될 친구들은 뭐 해야 될 테니까 그러나 중년 정도 되면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왜냐하면 남은 게 한 줌이에요. 인간관계에서 남은 게 한 줌이라 보다 나이 먹으면서 존경받는 그런 중년을 봤더니 관계력이 굉장히 좋더라는 거예요. 이 관계력이라고 하는 건 결국 내 윗세대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내 또래세대하고도 관계를 잘 맺고 동시에 내 아랫세대하고 관계를 잘 맺으면서 윗세대로부터는 이야기를 듣고 동세대하고는 대화를 나누고 아랫세대에게는 그들의 이야기를 또 경청하는 이런 아주 성격적 특징이기도 하겠습니다만 전 세대가 어떤 것을 가장 소원하는가를 알면서 그들과 연령을 초월하는 친구관계를 맺는 이런 사람들은 보면 어떤 순간에도 굉장히 존경받고 사랑받더라. 제가 말씀드린 관심과 그리고 관용과 관포 이런 관계까지 포함하는 세 가지 존경받는 중년의 특성이더라. 거기에 아주 가장 중요하게 우리 김 작가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이 지갑의 후독함을 넘어서 마음의 후독함까지 함께 갖는 이 센스 그리고 이제 무엇보다 다른 사람을 챙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챙기는 분들은 제가 볼 때는 인류애를 가진 분이기 때문에 어디가서나 그리고 민족과 그리고 국경을 넘어서서 사랑받는 분이다라고 생각합니다. 좀 선천성이 있는 건지 성향이나 기질이 좀 있는 것 같더라고요. 챙긴 사람이 늘 챙기고 안 챙긴 사람은 늘 안 챙기고 그래서 지금 어버타임이라는 영화 보셨나요? 거기에 이제 그 아버지가 이렇게 하면 가고 돌아가죠. 아들도 이렇게 하면 가고 돌아가고 그때 이제 벽장에서 돌아가서 아버지가 죽기 전이었나 어쨌든 마지막에서 그때 무슨 얘기를 하냐면 결혼은 상냥한 사람과 해라. 사람은 다 비슷하게 늙어간다. 그리고 우리 애는 따뜻한 사람이 내 얘기하는데 삶에서 느끼거든요. 상냥함과 따뜻함은 감정이라는 게 참 전념되고 내가 그 혜택을 받는 거잖아요. 이 간신과 간대함. 사실 이 두 가지를 가진 사람이 3번인 관계를 잘하는 건데 이 간신과 간대함은 상냥함에서 출발하는 것 같아서. 그건 되게 중요한 게 사람은 온도가 있어야 돼요. 맞아. 인간이 원래 항온 동물이잖아요. 그런데 아주 냉혈안들이 있죠. 냉혈안이라고 우리가 부른 이유는 뭐냐면 얘네들은 인간이 아니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대개 사람은 원래 온도에 끌리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왜 우리가 옛날에 무슨 어린 원숭이 얘기 들으면서 로봇 엄마가 있고 헝겊 엄마가 있는데 철사로 만든 이 로봇 엄마한테 가서는 점만 먹고 실제 온도가 느껴진 엄마한테 매수 이렇게 붙어있더라 아마 이런 실험 들으셨을 겁니다. 결국은 뭐냐면 인간은 태어나면서 본능적으로 온도를 향해 가 있고요. 그래서 보면 인기 많은 사람들은 몇 가지 특징이 있잖아요. 하나는 뭐냐면 잘 웃어요. 사랑을 잘 못 주더라고. 그럴 수 있죠. 그게 대상관계에서 만들어져서 그런 이유가 있을 수 있는데 그런 분들께 제가 몇 가지 팁을 좀 드릴게요. 인간은 먼저 가지고 태어난 걸 가지고 살아가지 않아요. 가지고 태어난 걸 가지고 살아가는 건 30%밖에 되지 않습니다. 나머지 70%는 자기가 선택하고 나에게 주어진 또 다른 환경 속에서 나의 끊임없는 변화를 만끽하면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나는 별로 사랑을 많이 못 받았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면 주변에 보면 굉장히 또 사랑을 자주 나누어주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 주변에 계속 머물러 있어야 돼요. 사람은 반드시 물들어요. 내가 마치 내 부모에게 받은 것도 있고 그 부모 속에서 물든 게 또 있는 거거든요. 이걸 때로는 학습이라고 부르는데 우리가 만일 이게 학습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졌다면 또 다른 학습이 우리를 또 다른 사람으로 만들 수 있잖아요. 좋은 사람 옆에 가시면 좋은 사람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봉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나도 봉사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머를 잘 구사하는 사람 옆에 가면 유머를 배우고 유머가 옮아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시답지 않지만 그리고 때로는 웃기지 않지만 나도 유머를 자꾸 이렇게 칠려고 하고 그렇게 되거든요. 내가 때로는 사랑받지 못한 온도가 낮은 현장에서 그렇게 성장했다 하더라도 염려하지 마시고 온도가 많은 곳에 자꾸 머물려고 하시면 나도 그 온도를 닮아가면서 마치 다른 곳에서 군부를 뗐는데 조금 멀리 떨어져 있는 지역까지 그렇게 온도가 구둘장이 따뜻해지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는 또 다른 온도에 대한 변화도 가져올 수 있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교수님이 말씀하신 인기가 많은 사람의 특징이 잘 웃고 친절하고 웃긴 사람 그렇죠. 김 작가죠. 그런 사람이 제가 조금이라도 되고 있는데 그렇게 한 이유는 여러분 키가 크지 않고 잘생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이 있다면 이런 노력이라도 해야 됩니다. 아니 근데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은 좋겠다. 좋겠다. 제가 만나보니 제 주변에도 잘생긴 남자도 있고 하잖아요. 저는 그래서 어느 날은 키 크고 잘생긴 사람들이 정말 매력이 있는 줄 알았어. 그래서 막 봤는데 생각보다 잘 웃거나 친절거나 웃기지 않는 애들도 많아. 근데 그냥 인기가 많은 거야. 그게 되게 중요한 게 아니 저는 세상에 이쁘고 날씬한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냥 이쁘고 날씬한 애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근데 그런 분들은 이런 노력을 할 필요를 못 느낀 거죠. 노력을 해도 안 되는 것도 많아요. 제가 이 나이에 키를 늘리겠어요 젊게 되겠어요 살을 빼겠어요 어떻게 할 수 없는데 누구나 다 아는 일이지만 그들마저도 컴플렉스가 있더라. 아 있죠 있죠. 그럼요. 그런데 그 컴플렉스를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은 키가 커도 소용없어요. 왜냐하면 마음의 키가 작으니까. 아무리 날씬하면 뭘 해요. 내가 마음의 무게가 많이 나가는 사람인데 그런 거와 마찬가지로 실제 사람이 살아갈 동안에 어떤 사람이 인기가 있나 보면 자기로부터 자유로운 사람이에요. 그래서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말이 있는데 최춘선이라는 할아버지가 해주신 말씀인데 제가 너무 좋아서 이걸 자주 쓰거든요. 부러운 사람 없고 미운 사람 없으면 1등 부자다. 이런 얘기 하거든요. 제가 처음에 어렸을 땐 그 말이 뭔지 몰랐는데 크면 클수록 나이를 먹으면 먹을수록 내가 부러운 사람이 누가 있나 또 내가 미워하는 사람이 누가 있나 했는데 부러운 사람은 이제 보니까 많이 죽고 아프더라고요 이제는 그리고 미운 사람은 기억이 나빠져서 기억이 잘 안 나고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내 마음의 해방구는 이 자유로움은 어른의 관대함은 어쩌면 이런 자기의 수치나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런 내 내면의 컴플렉스 이슈로부터 이제는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거 그리고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미움의 굴레에서부터 조금 더 자유로워지는 이런 관대함이 굉장히 중요하게 이 사람의 인기와 더불어 덕까지 갖게 하는 좋은 아주 덕목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리고 또 50대 이후에 노후에는 집이 더 중요해진다고요 어떤 의미인가요? 집에 오래 있잖아요. 아니 김 작가님 여기 지금 잘 모르실 텐데 김 작가님 여기 집에 왔는데 집 좋은데 왜 좋은가 했더니 집하고 사무실이 혼연일체예요. 시청자분 알고 계시는구나 합쳐져 있다. 그래가지고 일과 직장이 하나 있는 그래서 우리가 흔히 집에서 나이 들어간다는 표현을 우리가 aging in place라고 해요. 내가 어디서 나이를 먹을까 할 때 보통 이제 집에서 나이 먹기를 그리고 집에서 그냥 다 나이를 먹어 가요. 집에서 아이들이 그렇게 커가듯이 이젠 그렇게 내가 세월이 흘러가면서 집에서 그렇게 나이를 먹어 가는데 저희가 어렸을 때만 해도 대부분 다 집에서 태어나고 집에서 죽었어요. 그래서 상가집이라는 말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병원에서 태어나고 병원에서 죽습니다. 그렇게 태어난 시점과 사망하는 시점이 병원이라도 외부로 하더라도 나머지 기간은 다 집에서 있는 거고 특별히 우리가 중년에서 중년을 넘어가는 시점은 대개 우리가 퇴직도 하고요. 또 아이들을 내보내고 난 다음에 부부가 함께 혹은 혼자 살아가면서 나머지 시간을 어디서 제일 많이 보내나 연구 결과를 보면 집이에요. 대개 안방이 아니고 마루에서 많이 지냅니다. 마루라는 말 진짜 오랜만에 됐어요. 마루. 거실. 아 요즘 거실이라고 하는군요. 죄송합니다. 나이가 여기서 확 나오네요. 부엌은 여전히 부엌이죠. 거실. 거실 혹은 마루에서 우리가 생활을 하는데 마루 거실에서 그것뿐만 아니라 화장실, 부엌, 방 다 있을 수 있는데 그 공간이 어떤 공간이냐면 하루 중에 내가 가장 오래 머물러 있는 기간이에요. 근데 여러분 잘 아시는 것처럼 실제 우리가 사고가 많이 나지만 그중에서 낙상사고는 어디서 많이 나는가 시설에서 많이 나는 게 아니에요. 집에서 많이 납니다. 가장 많이 나요. 어린아이들의 낙상사고나 아니면 어른들의 낙상사고나 똑같이 화장실 뭐 이런 데서 많이 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집이라고 하는 공간이 첫째 안전해야 되겠구나. 특별히 우리가 나이를 먹어서 중년 이상이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몸의 균형이 많이 떨어져요. 밸런스가 떨어지면서 몸의 안정감도 떨어지기 때문에 이전에 화장실에서 미끄러워서 넘어지면 물론 이제 남녀노소가 없다고는 합니다만 내가 이거를 딱 이렇게 대응하는 순간이나 그 시간도 젊은 사람들이 훨씬 빨라요. 빠르지 빠르지. 그런데 나이가 들면 그냥 온몸으로 이 충격을 다 흡수해야 되는 상황이 되는 거거든요. 나이가 들어간다는 건 안전성을 굉장히 높여야 되는 일이다. 그러면 집 안도 굉장히 이 뭐 거주 또 실제 환기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조명 이런 거에 따라가지고 실제 우울감이나 이런 것도 영향을 받거든요. 이런 것들이 다 누구에게나 중요하지만 집에 오래 머물러 있는 사람에게는 더없이 중요하다라는 말씀인 거고 그리고 이게 집 안에 이야기만 있는 게 아니라 집 밖에 이야기도 있어요. 주변에 인프라가 뭐가 있느냐가 또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인프라라고 한다면 우리가 보통 사회가 나에게 제공해주는 어떤 시설들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합니다만 나이가 들면 차 타고 나갈 데가 많지도 않아요. 대개는 내가 직장 딱 그만두고 또 아이들 딱 나가고 나면 근처가 다 내 영역이 되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영역 중에서 나는 어떤 것이 필요한가를 보시는 게 되게 중요해요. 근데 저는 나이가 들면 무조건 집에서 나가야 됩니다. 집에 머무는 시간이 오래면 오랠수록 첫째 우울증 굉장히 심해지고요. 두 번째로는 내가 집에 오래 머물면 머물수록 이 하체 특별히 몸의 건강에도 굉장히 치명적입니다. 근육이 빠지죠. 그럼요. 안 움직이니까. 그럼요. 거기다가 집 밖에 나가는데 무슨 관계가 존재하겠어요. 그리고 집 밖에 나가면 우리가 알고 있는 여러 생산적 관계를 통해가지고 꼭 돈이라고 하는 게 물리적인 돈만 발생하는 게 아니에요. 내가 건강을 통해서도 확보함으로써 내가 돈이 덜 들면 이게 상대적인 플러스 이익을 얻는 거고요.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학습적인 영역을 증가시키면 나의 지적 영역이 확대가 되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삶에 대한 안정성이나 만족도가 더 높아져요. 그렇다면 그때 우리도 이게 돈으로 한 사람은 얼마일까 생각해 보세요. 이게 다 어떻게 보면 심리적인 자본을 만들어가는 과정이거든요. 그래서 저는 가능하다면 나이가 드시면 제일 먼저 집 안에 구조 바꿔야 된다는 것 또 집 밖에 어떤 환경이 있으면 좋을지를 생각해야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데 일단 집 밖부터 먼저 나가라고 말씀드렸으니까 우리가 나이 들죠. 아이들 떠나고 그 다음에 부모님 돌아가시거나 아니면 내가 사별을 경험할 수도 있어요. 이 집에 혼자 살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내가 사랑했던 사람이 떠난 자리에 그 자리를 보고 있는 경우는 어떤 분은 내 남편이 혹은 내 아내가 있던 그 안방에 아예 들어가지도 못하는 분도 계세요. 그리움도 있고 두려움도 있고 해서 그런 경우라면 살다가 우리가 중년이 넘어가면서 보통 한 번쯤 이사를 하는 경우들이 생겨나더라고요. 그러면 그 이사의 이유는 다채롭지만 어디로 가야 될 것인가 돈이 있는 분들은 상관없어요. 아무데나 사세요. 왜냐하면 돈 있는 분들은 모든 것이 집으로 와 상관이 없어요. 그러나 돈이 있는 분들도 굳이 한 군데 어디 이사 갈 때를 알려달라 한다면 저는 백화점 주변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백화점은 다 있습니다. 다 있어요. 그리고 그 안에 음식도 있죠. 운동하는 데도 있죠. 문화센터도 있죠. 내가 하고 싶은 쇼핑도 할 수 있죠. 거기 수영장도 있어요. 그렇죠. 이런 모든 것들을 다 가지고 있는 유비쿼터스이기 때문에 또 그런 데는 주변에 교통시설 이런 것도 굉장히 좋아요. 좋은 상권이니까 백화점이 생겼겠죠. 그렇죠. 그리고 백화점 주변은 백화점만큼 좋은 상점들이 또 많이 있고요. 볼 것도 많이 있고 사람도 많이 있고 그런데 대부분의 우리들은 돈이 없어요. 돈 없고 또 있던 돈도 또 자식이 뺏어가고 이래저래 나이 먹고 까먹는 거죠. 그렇죠. 그러면 이때에 돈이 내가 좀 없고 좀 적고 이러면 어디로 가면 좋겠는가 저는 가능하면 복지관 근처 가시라고 말씀드려요.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걸 많은 분들이 나는 뭐 50밖에 안 됐고 60밖에 안 되고 70밖에 안 됐는데 내가 왜 굳이 복지관을 가나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신데 그런 분들은 정말 무지한 거예요. 무식한 겁니다. 복지관이 어떤 공간인지를 모르시는 거예요. 이 복지관이라고 하는 공간은 모든 것이 다 있어요. 제일 먼저 여기는 학습 공동체입니다. 거기에 가면 보통 복지관마다 적게는 50개 많게는 150개까지도 교육 프로그램이 매번 진행이 되고요. 어디 그뿐인가요? 그 프로그램 안에는 활동하는 프로그램 또 거기다가 내가 원하는 각종의 취미부터 전문적인 지식에 이르기까지 모든 것들을 섭렵하고 있고 어떤 곳은 그 안에 수영장도 있어요. 수영에서 수영 클래스도 있고요. 그뿐만 아니라 우리가 사실 새로운 도구가 들어왔을 때 이를테면 스마트폰이 처음 들어왔을 때 우리가 잘 못하잖아요. 곧 우리 김작가 채널을 보시는 분들 연령층이 굉장히 다양한 걸로 알고 있는데 지금 우리 연령층도 점점점 늙어갈 거라고요. 키우스크 앞에서 쩔쩔매는 어르신들 보면서 왜 저러나 싶죠? 곧 옵니다. 바로 옵니다. 그렇게 우리가 지금 옛날보다 훨씬 더 많은 기기들이 들어오고 있는데 이런 기기에 대한 훈련까지도 다 해주거든요. 어디 그뿐인가요? 나 혼자 살고 있죠. 그러면 내가 거기 또 갈 수 없는 상황이죠. 도시락 배달도 해줘요. 어디 그뿐입니까? 혼자 산다? 외로울까 봐? 또 우울증 생길까 봐 말보 서비스를 또 일부러 매번 이렇게 보내주십니다. 거기다가 생활지원사 같은 분들이 오셔가지고 건강 체크하고 내게 어떤 필요한 게 있는가? 집에 혹시 어떤 문제나 수리가 필요한 게 없는가? 이런 것들까지 일괄 다 정말 전천으로 다 살펴주거든요. 자식도 이렇게 못해요. 중요한 건 비용이잖아요. 복지관은 교육 같은 경우도 한 달에 만 원이면 보통 이거 만 원 정도 내면 한 학기를 들어요. 어디 그뿐입니까? 각종 서비스들이 많은데 대부분의 것들이 무료입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점심 같은 경우는 가면 누구나 그 회원이면 먹을 수가 있는데 2,500원, 3,000원 정도면 대개 영양사가 만든 아주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어요. 이런 공간이 어디 있어요. 저는 이미 나이 들어가지고 어느 지역에 가서 살면 좋을지를 이미 저는 정해놨습니다. 어디요? 어디요? 비밀이죠. 쏠릴까 봐 그 근처에 지껏 올라갈까 봐 그래서 우리나라는 학군을 중심으로 되게 비싸잖아요. 일본은 복지관 근처가 비싸요. 이건 진짜 관심 있게 볼 내용이라고 생각하고요. 도심에 있는 분들은 그래 나 도시에 여기 복지관 가면 되겠어. 저기 복지관 가면 되겠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지방에 계신 분들은 복지관이 너무 멀잖아요. 지방에 계신 분들 농촌, 어촌에 계신 분들은 그냥 지역에서 늙어가시는 거예요. 그런데 지역에서 늙어가시는 분들은 이런 복지 혜택을 받을 수가 없잖아요. 요새는 국가가 이런 서비스들을 찾아가는 서비스를 다 해요. 심지어는 거기 찾아가서 각종 학습 취미 뿐만 아니라 미용 이런 것까지 다 하거든요. 내가 꼭 이사를 가지 않아도 되는 상황이 있고 동네 사람들과 얼굴 보면서 같이 늙어가는 게 좋다. 오케이. 최고예요. 그게 바로 에이징 인 플레이스예요. 내 집 내가 사는 동네에서 내가 알고 있던 사람들과 친밀했던 사람들과 같이 늙어가면서 그렇게 생애를 함께하는 거 너무 좋거든요. 대신 이런 경우에도 이장님 있잖아요. 이장님께 요청을 하시면 그 시공구에 이장님께서 우리 이런 서비스 필요합니다 요청을 하시면 그 서비스가 다 와요. 그러니 우리가 알고 있는 이사를 해야 된다면 나이 들어서 어디서 살아야 되는지 그 외적 위치를 한번 감안해 본다면 돈 좀 있는 분들은 아무데나 사시거나 아니면 백화점 근처 저는 권해드리고 그게 아니라 평범한 우리들이라면 저는 복지관 근처 권해드립니다. 그런데 한때는 전원주택 시골 사이도 유행이었잖아요. 또 여전히 유행인가 아니라 갔던 분 돌아오나요? 뭐 같으세요? 저는 사실은 많이 좀 불편할까요? 일단 나이가 들고 나면 말씀해주신 게 백화점도 있지만 병원 근처에 있어야 되는데 병원 각시 또 거리도 멀고 밤이 무서울 것 같아. 그렇죠. 일단 그 병원 근처라는 말씀 제가 잠깐 말씀드리면 아까 제가 조금 전에 이사해야 될 이야기 잠깐 했는데 병원 근처를 저는 권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많은 분들이 큰 병원 근처에 있으면 금방 이렇게 막 될 것 같지만 큰 병원 근처에 오래 사셨던 분들은 상관이 없는데 큰 병원 근처에 안 살다가 이사가신 분들은 다 압니다. 앰뷸런스 소리가 앵앵 울리잖아요. 이거 어마어마하게 스트레스 굉장히 높습니다. 이게 왜냐하면 사이렌 소리 자체가 일종의 비명 소리의 높이에 맞춰있거든요. 그래서 누구든지 빨리 비켜 위급한 상황이야. 그런데 이게 앰뷸런스가 하루에도 몇 판씩 울리잖아요. 그래서 사실 저는 병원 근처로 가시기엔 조금 권하지 않는 게 그 병원 근처라고 말씀하시는 건 큰 병원이 대부분이잖아요. 큰 병원은 일단 작은 병원 들려서 와야 돼요. 그리고 큰 병원 갈 정도면 사실상 우리는 그 근처에 있을 필요가 없어요. 이미 입원 상태이기 때문에 큰 병원 근처는 별로 그렇게 권하지 않는 편이다. 대신에 그 근처에 사셨던 분들은 이미 익숙하시니까 상관없다. 대신에 내가 앰뷸런스를 불렀을 때 20분 이내에 그 병원에 갈 수는 있어야 돼요. 그렇죠. 우리가 이제 골든타임이라는 게 또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한번 감안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전원주택에 대해서 잠깐 말씀을 드리면 전원주택 참 아름답고 목가적이고 특별히 우리가 왜 제가 EBS에서 나오는 건축탐구집이라는 프로그램 저 정말 좋아하거든요. 사실 김작가TV보다 훨씬 더 많이 봅니다. 근데 그 집을 보면 아파트 별로 안 나오고요. 여러 지역에 있는 여러 아름다운 집들 독특한 집들 의미 있는 집들 재미있는 집들 막 찾아가지고 잘 구성을 해놔서 재미있게 보고 있는데 그 집들을 보면서 제가 항상 느끼는 건 뭐냐 난 저기 못 살고 있다. 왜냐 일단 무서워요. 참고로 저는 벌레를 무서워합니다. 물론 벌레가 저를 보면 벌레가 얼마나 저를 무서워하겠어요. 그런 걸 떠나서 저는 벌레도 무섭고 그리고 밤에 아무도 없잖아. 그리고 돌아다니고 노는 걸 좋아하는데 불이 빨리 꺼져요. 그래서 이제 이런 요소들 저는 사실 전원주택을 저는 개인적으로 좋아하지 않아요. 그러나 전원주택의 아름다움에 매료되신 분들이 있어요. 이분들은 그냥 거기 사시면 됩니다. 아무 문제 없어요. 그런데 갑자기 누가 뭐 간다더라 아니면 건축탐구 집을 너무 많이 봤어. 그래가지고 이제 로망이 생겼어. 그래서 이제 가시잖아요. 그럼 저는 이런 말씀 드립니다. 사지 마시고 먼저 살아보셔라. 사지 말고 살아보셔라 이 얘기는 뭐냐면 직업 세계 중에 뭐가 있냐면 백해보캐라는 게 있어요. 그게 베이케이션 인 보케이션 이라는 뜻인데 결국은 내가 직업이 있어요. 근데 내 직업이 내가 원래 원했던 건 아니야. 난 사실 다른 걸 원해. 그러면 당장 내 직업 때려치우고 거기에 가는 게 아니라 내 휴가 기간 동안에 내가 그 직업 이를테면 나는 짬뽕 주방장을 한번 해보고 싶었어. 주방장을 그러면 내가 평소에 유리학원 다니다가 내 직업 내가 직장 있는데 이 직장에서 휴가를 딱 받은 일주일 아니면 조금 더 시간을 내서 2주일 정도가 있다. 그러면 아는 주방장 주방에 들어가가지고 보조 역할을 하든지 뭔 역할을 하면서 주방 경험을 해보는 거예요. 2주간 그런 것처럼 실제 내가 전원 생활을 원한다 할 때는 내가 생각하는 그 전원 생활이 아닐 수 있어요. 막 아름답고 생각하죠. 전원 생활하고 오신 분들 얼굴 한번 보세요. 하얗던 분들이 가서 거의 쿤타킨테가 돼서 돌아옵니다. 완전히 깐매져서 돌아오거든요. 그 예쁜 잔디밭 이거 다 뭐냐면 다 김 매야 돼요. 그래서 거의 농부다 생각하시면 되고 그리고 남들이 생각하는 스마트팜 이런 거 많이 생각하시는데 놀랍게 내 밭에서는 풀이 안 난다는 거 남들이 그렇게 잘 키운다는 상추마저 잘 안 난다는 거 그래서 의외로 내가 생각하는 그 전원 생활이 내가 꿈꾸는 것 같지 않기 때문에 적어도 한 달 살아보게 해보시든지 아니면 1년 돈 주고 연세 같은 곳에 많이 하잖아요. 1년 세 주고 거기서 적어도 저는 두 번의 계절은 겪어야 된다 말씀드리거든요. 그 얘기는 뭐냐면 봄 두 번 여름 두 번 가을 두 번 겨울 두 번은 겪어야 된다. 그래야 그 지역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그렇게 살아보시면 그 지역민들의 시선을 볼 수 있을 거예요. 어떤 지역은 굉장히 호의적이지만 어떤 지역은 굉장히 배타적입니다. 배타적인데 그리고 막 우리가 뉴스에 나는 그런 정말 심각한 것도 경우에 따라 있긴 있거든요. 그래서 어떤 분은 지방 내려가가지고 전원생활 시작했는데 거기 주민들하고 소통하고 거기 주민으로서 함께 움직이는데 20년 걸렸다는 분들 심지어는 30년 걸려도 여전히 나는 배타적으로 느끼고 서울에서 온 사람 이렇게 얘기한다라는 분들도 계시거든요. 전원생활이 잘 맞고 또 의미가 있는 분들은 그리고 옛날에 시골에 또 많이 사라져보셔서 땅을 잘 알고 물을 잘 아는 분들은 그래도 괜찮아요. 그러나 그게 아니라면 막상 내가 살아오고 또 내가 생각했던 것들과는 굉장히 다른 영역에서 일종의 패배감처럼 실패감을 가지고 돌아오고 사실 돈까지 잃어버리는 경우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이런 점은 한번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전원주택 시골사회 교수님은 절대 안 할 것 같네요. 저는 뭐 다음 생에도 어렵습니다. 자 그리고 나이가 드시면서 요양원 가셔야 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근데 실제로는 많은 분들이 그곳을 찾고 싶지 않아 하시죠? 요양원은 자의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거의 없죠. 타의에 의해서 가시는 분들이 많은데 일단 제가 요양원에 대한 잠깐 말씀을 드리자면 우리가 요양병원하고 요양원은 달라요. 요양병원은 병원이에요. 의사 있고 간호사 있고 아픈데 주로 내가 가지고 있는 노인성 만성질환을 주로 다루기 때문에 그냥 그런 환자들이 많은 병원이 요양병원인 거예요. 그냥 병원입니다. 그러니까 당연히 의료보험 적용되면 적용되고 아니면 내가 병원비 내야 될 거 그대로 내고 가는 똑같은 병원인 거예요. 요양원은 목적이 뭐냐면 요양 그 돌봄만 있는 곳이에요. 치료가 있는 곳이 아니에요. 기본적인 목적이 돌봄이기 때문에 거기는 이를테면 우리가 대개 국가에서 장기요양 서비스를 하잖아요. 그래서 이미 등급을 받은 분들 등급을 받은 분들은 등급에 따라가지고 내가 국가에서 주는 혜택들을 이렇게 비용적으로도 이렇게 받는 거고 장기요양보험 관련해가지고 내가 등급을 받지 않아도 요양원에 갈 수 있어요. 요양원 직접 가보시면 나 허리디스크 수술했어. 근데 누구도 나를 돌봐줄 사람이 없어. 그래서 요양원에 한 달 있어 두 달 있어 이런 분들도 많이 계세요. 젊은 분들도 가시는 분들이 계시고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요양원은 더 이상 집에서는 처치가 조금 어려워서 가족들이 정말 슬픔을 모금고 어머님을 아버님을 요양원 이렇게 돌봄을 전문적으로 할 수 있는 곳에 모시는 그 기관을 우리가 요양원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보통 요양원을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노년의 무덤이다. 보통 이렇게 많이 말씀하세요. 근데 이거는 실제 이분들이 정말 원치 않지만 마지막이라 어쩔 수 없이 가는 곳이다. 이렇게 생각하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저는 좀 달리 봐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이제 시아버님도 요양원에 계시다가 음정하셨거든요. 요양원이라고 하는 게 일단 가족들이 더 이상 이 부모님 혹은 우리 어르신을 어찌할 수 없을 때 어찌할 수 없다는 얘기는 힘에 붙이는 것도 있지만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순간이 와요. 완전히 와상상태고 누워계시는데 누워계신 분들 목욕시켜보신 분들은 아마 아실 겁니다. 아무리 가벼워도 힘들어요. 아무리 가벼워도 근데 심지어 예를 들어서 남자분들 어떤 경우 키가 막 180에 몸무게가 오랫동안 누워계시고 그다음에 영양공급이 지속되면서 몸무게가 90kg 100kg 이렇게 넘어가는 경우 있는데 이분을 모시고 아무런 장비 없이 집에서 목욕을 시킨다? 거의 불가능한 일이에요. 이동 목욕 서비스를 불러가지고 이렇게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그 이상 더 이상 할 수 없는 경우들이 생겨나는 게 돌보는 자가 완전히 소진이 됐을 때예요. 우리가 보통 이렇게 누워계신 분들 보면 소대변을 또 집에서 받아야 되는 경우들이 많은데 냄새는 그렇다 치더라도 매번 이분을 모시고 나와서 닦고 왜냐하면 이게 물티슈로 닦는 것도 한계가 있어요. 다 닦고 목욕시켜드리지 않으면 까딱 잘못하면 욕창이 또 납니다. 이런 많은 것들을 전문적으로 이분들 일으켜 세우고 이거 하다가 허리 나가는 분들 거의 대부분이거든요. 또 오랫동안 우리가 알고 있는 독박돌봄 하다가 아주 심각한 우울증에 노출이 되거나 아니면 우리가 간병살인 뭐 이런 얘기 끔찍한 얘기가 나오는데 이런 얘기가 간병해 보신 분들은 이해가 돼요. 이해가 돼요. 나의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이분을 돌보지만 우리는 더 이상 회복이 불가능해지고 점점 악화되기만 하는데 이 악화되는 과정에 돈은 또 안 들어갑니까? 나도 또 돈을 돈이 있어야지 나도 먹고 살고 할 텐데 내 자식도 키우지 못하면서 이 간병에만 매달려 있고 내 인생도 이렇게 저물어가고 너무 인생이 억울하거든요. 그러다 보면 경우에 따라 화가 나기도 하고 누워계신 분들의 성정이 늘 좋다고만 볼 수는 없어요. 이분들도 누워고만 계시는데 얼마나 예민해져 있겠어요. 그렇다 보니 서로 간에 의견이 안 맞거나 또 경우에 따라 치매가 있거나 그러면 치매의 증상 중에는 일반 사람들이 견디기 어려운 증상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런 경우라면 우리가 어쩔 수 없이 요양원에 모시게 되는데 사실 우리도 모시고 싶지 않지만 돌보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어려움들을 감안해서 어쩔 수 없이 모시느라 모시는 과정에 눈물을 흘리는 가족도 굉장히 많습니다. 얼마 전에 저희 아버지 건강이 좀 안 좋아져서 요양원을 몇 군데 좀 봤었거든요. 그런데 또 아버지도 원하지 않으시고 저도 가봤는데 시설이 좋은데도 선뜻 선뜻 자식 된 마음으로서 그래서 집에서 요양을 저희 이모가 도와주시고 또 다른 부모하고 해서 제 돈이 많이 나가고 있죠. 아니 돈이 많이 나갈 수밖에 없어. 집에서 있으려니까 돈이 더 많이 나가. 김 작가니까 그 돈을 대는 거예요. 김 작가님이니까. 그래서 저는 삼례한테 꼭 요즘에 연로도 중요하고 한데 인생 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질지 모르잖아요. 그런데 만약에 저희 아버지나 여러분도 시청자분들이 부모님도 아플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때 돈이라도 있으면 그래도 다행인 건데 이게 돈으로 안 되면 그때부터는 내 몸이 끌려가거나 아니면 어쨌든 그 아버지가 받는 부모님이 받는 서비스가 떨어지거나 하면 이렇게 많은 것들이 휘말리더라고요. 아픈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게 더군다나 우리가 이제 고령화라고 하는 이제 내년부터 저희가 초고령화 들어가잖아. 이미 노인은 천만이 넘었고요. 꼭 노인만의 문제가 아니에요. 만성질환은 우리 모두에게 올 수 있으니까. 저도 장기증이 몇 개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러다 보면 사실은 결국은 내 존재가 소멸되는 순간이 올 텐데 소멸이 딱 되면 모르겠지만 그 과정이 굉장히 힘들고 어려운 건데 마침 우리가 요양원을 만일 꼭 모셔야 하는 상황이고 그렇다면 제가 몇 가지 방법을 알려드릴게요. 제일 먼저 발품입니다. 무조건 발품하셔야 돼요. 여러 군데를 다니셔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부모님 원래 이렇게 다니잖아요. 굉장히 섭섭해하세요. 나를 결국 고려장한다 생각하시고 말씀은 안 하지만 이 불안 내가 결국은 그렇게 보내지게 될 것이다. 나의 의도와 무관하게 또 그리고 배심함 섭섭함 이런 아주 복잡한 감정들 때문에 어떤 때는 식사를 또 마다하시기도 하시고 또 굉장히 섭섭하다는 말씀을 가출을 하기도 하시고 화를 볼같이 내기도 하시고 울기도 하시고 그러거든요.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려요. 안 가셔도 된다. 15년 뒤에 가실 거니까 그거 생각하시고 아버님 어머님 모시고 어떻게 하냐면 요양원 유람을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투어를 하는 거죠. 그래서 그리고 가실 때 그냥 가시는 게 아니에요. 자 아버지 어머니 우리는 평점 매기러 가는 겁니다. 평점. 그래서 벌써 한 서너 군데 다니시잖아요. 주말에 한 번씩 아니면 한 달에 한 번씩 다니시면서 평점을 매겨보잖아요. 그러면 나중에 부모님이 야 지난번 거보다 요게 좀 낫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순간이 오고요. 그리고 요양원에 가셔서 반드시 해보셔야 될 게 미리 연락하시고 기관에 연락하시고 가셔서 밥 먹어보셔야 돼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이 식사의 질이 약 요양원마다 굉장히 달라요. 물론 영양사가 큰 데에는 있지만 또 영양사가 없는 곳도 있기 때문에 경우에 따라가지고 이 식사의 편차가 영양사가 있다 하더라고 어떤 데는 음식이 되게 좋고요. 어떤 데 우리가 왜 급식 같은 데 애들 보면 어떤 데는 굉장히 풍성한데 어떨 때는 진짜 야 이렇게 먹어도 되겠네 싶은 경우도 있는 것처럼 직접 가셔서 식사해 보시면서 또 기관장하고도 얘기 나눠보시면서 무엇보다 거기 보호자들 만나보셔야 돼요. 보호자들 보호자들 오랫동안 거기에 계셨던 보호자들 중에 찾아오는 분들에게 여기 어떻습니까? 물어보시면 장단쯤을 권하게 꿰서 말씀해 주세요.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 건강보험공단 그중에서도 우리 장기 요양보험과 관련된 사이트 딱 들어가시면 요양원마다 여러 특징 잘 나타나 있고요. 또 요양병원 같은 경우는 등급이 나와 있고요. 요양원은 아직 등급이 없지만 요양병원은 등급이 다 나와 있거든요. 또 요양원 같은 경우는 일단 발품을 많이 파셔서 부모님이 흡족해 하셔야 된다는 거 그래도 그나마 좀 여기가 낫다라고 판단을 하시도록 같이 추억 삼아 그리고 평가 삼아 그렇게 요양원 투어 한번 해보신다면 부모님의 이런 거부감도 조금 낮추고 동시에 추억도 쌓으면서 그리고 부모님과 대화할 기회를 가지면서 이전에 우리가 단 한 번도 듣지 못했던 부모님들의 겉의 이야기와 또 속마음 이야기까지 들을 기회가 될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60대 이후에 사람들이 좀 후회하는 것들은 대표적으로 좀 어떤 게 있나요? 다 후회요. 다 후회요. 그때 운동 좀 할 걸. 운동할 걸. 그때 투자했을 걸. 그리고 그때 내 자식한테 그런 얘기하는 게 아니었는데 그리고 지금 생각해보니 그때 그 직장을 다니는 게 아니었는데 심지어는 내가 이 인간하고 결혼하는 게 아니었는데 뭐 아니면 그때 이혼을 했었더래 썼었는데 뭐 이런 얘기들을 막 하는데요. 60이 넘어서 많은 분들하고 인터뷰를 해보고 또 상담을 해보면 이분들이 가지고 있는 개인사가 다 달라요. 개인사가 다 다르기 때문에 후회하는 지점이나 후회의 내용도 좀 다르긴 합니다만 대부분의 후회의 가장 첫 번째는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것을 하지 않았던 것. 그게 가장 먼저입니다. 중요한 시기에 중요한 걸 하지 않았던 것 중에 하나가 제일 먼저는 가족에 관련된 게 되게 많아요. 배우자에게 더 잘할 걸. 아이들에게 그때 좀 더 잘해줄 걸. 내가 일만 하느라고 애들하고 추억 사진 한 장 남기지 않고 애들하고 추억을 될 만한 기억의 한 조각도 가지지 못한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안타까워하는 분들 많이 계시고요. 또 한 가지는 그때 내가 내 몸 관리를 좀 부터 했을 걸. 이거 되게 얘기 많이 하는데 이게 뭐냐면 시간과 공간에 대한 후회인 거예요. 시공간에 대한 후회인 건데 이 시공간 내가 그때 그 공간에 있어야 했고 그때 그 시간에 이걸 했어야 되고 제가 늘 말씀드리는 게 이렇게 후회를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지고 있는 특징이 있어요. 계속 후회한다는 거. 계속 후회한다는 거. 이 얘기는 뭐냐면 보통 후회는 우리가 생에 살아가면 60을 넘어가잖아요. 60을 넘어가면 이 후회가 60에 딱 발생했을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이 후회는 벌써 55세에도 있었고 50세에도 45세에도 40세에도 있었고 이 후회들이 반복되면서 단단하게 누적돼서 하나의 결정체처럼 그렇게 60의 질문을 통해서 답으로 나온 것뿐인 거거든요. 제가 말씀드리기는 지금 후회하시는 분들은 앞으로도 후회할 것이다. 단 내가 지금 후회했을 때 저는 정신승리라는 걸 믿지 않는 사람이에요. 저는 행동승리를 믿는 사람인데 생각으로 해야지라는 건 안 한 거와 마찬가지예요. 내가 행동으로 하나 움직이면 그건 이미 승리 지점에 들어선 겁니다. 인생이 꼭 이기고 지고는 아니에요. 그러나 내가 어떤 지점에서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옮겨야 되겠다. 혹은 변화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든다면 이걸 머릿속에서 구성하는 것도 굉장히 좋지만 행동으로 일이라도 조금이라도 이동하지 않고 혹은 실행이 되지 않는다면 이건 아무것도 하지 않은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오히려 생각에 대한 낭비를 한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잊지 마실 것. 후회라고 하는 게 시간과 공간에 대한 후회가 가장 많은데 그 시간과 공간에 대한 후회가 있다면 그래서 그 후회를 중심으로 지금부터 나는 한 가지를 할 수 있다면 뭘 할 수 있을까 실제 일주일 내에 시행할 수 있는 것 이걸 한 가지 고르셔서 그걸 실행으로 옮기신다면 다음번 후회는 저는 완전히 다른 주제이거나 전혀 그 관련된 동일한 후회는 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지금 후회하지 않아야지 노후에도 후회하지 않는다. 중년 이후에 행복한 사람의 특징과 행복하지 않은 사람의 차이점이랑 어떻게 살아야 행복한 중년의 삶을 보낼 수 있을까요? 행복한 사람들은 나이와 상관이 없어요. 늙어도 행복한 사람은 계속 행복해요. 젊어도 불행한 사람은 계속 불행합니다. 근데 사람은 선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어떤 선택을 한 사람들이 보다 행복했는가 생각해보면 여러 가지가 있지만 제일 먼저가 뭐냐면 감사입니다. 저는 감사에 대한 재구성을 해야 된다고 늘 말씀을 드리거든요. 이 감사라고 하는 걸 제가 다른 말로 말씀을 드리자면 가진 것을 헤어보는 거예요. 가진 것을. 대개는 우리가 갖지 않은 것은 저절로 눈에 보여요. 그냥 침범하듯 나에게 오는 겁니다. 내게 없는 청춘 내게 없는 미모 내게 없는 키 내게 없는 날씬함 이런 것들이 나에게 오겠어요? 그러나 딱 다른 사람을 보는 순간 그냥 대번에 아 난 저게 없어 아 부럽다 이런 생각만 들잖아요. 근데 생각해보면 저 아직 머리숱 괜찮거든요. 머리숱 구입이 많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오늘 좀 붓긴 했네. 그러나 인물 이 정도면 저는 괜찮아요. 그리고 뭐 건강도 아직까지는 물론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래도 여전히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있고요. 그리고 내 주변에 소중한 사람들 많고 그다음에 장마 올 때 BPR집 그런 집도 있고 뭐 조그맣고 작아서 볼품 없지만 그래도 뭐 밖에 나갈 때 신을 신발도 있고 또 구두도 있고 부츠도 있거든요. 들고 나갈 때 들고 가방도 있고 그리고 뭐 아직까지 직업도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뭐냐면 내가 가진 것들인데 내가 가진 거는 손가락으로 해지 않으면 나에게 나타나지 않아. 존재가 발생하지 않습니다. 헤어보아야 내 입으로 고백을 해볼 때야 비로소 그 존재가 내 앞에 따라하고 나타나는 거거든요. 사실 행복감의 가장 필수 요소는 저는 감사라고 생각하는데 그 감사 곧 가진 것을 헤어볼 때는 제일 먼저 내가 엄청나고 대단한 걸 성취해야지만 감사한 게 아니고요. 그렇죠. 소소한 것들을 가지고 있는 것들이 많이 많을수록 많을수록 내 감사 곧 내 행복감 높아진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또 한 가지 우리가 이제 감사라고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지만 행복한 사람들이 몇 가지 특징이 있어요. 행복한 사람들은 머리가 나빠요. 몰라요. 네. 왜냐하면 금방 잊어버려서 그 얘기는 진짜 머리가 나쁜 게 아니고요. 내가 더 이상 가두어둘 수 없는 내 부정적인 감정들을 이렇게 밀어내요. 스스로가 이렇게 밀어내가지고 이 공간에 대신 다른 걸 넣으려고 해요. 이를테면 행복한 사람들은 보면 행동을 되게 많이 해요. 행동을 많이 하는데 그 행동이 뭐냐면 내가 불행하거나 혹은 불안한 상황이 있잖아요. 이 불행이나 불안을 그냥 그 자리에서 온팡 맞지 한꺼번에 나에게 차가 지나가다가 그 끼얹은 꾸정물을 그냥 그냥 맞고 있는 것처럼 그냥 이렇게 절절 매면서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들이 있는 반면에 이 불안이나 불행감이 있을까 싶을 때 벌떡 일어나서 걷기를 시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감정의 또 다른 시공간을 선택하는 분들은 10중 8구 건강하고 10중 8구 행복감이 높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 행복에 대한 연구들이 많이 있어요. 그런데 그중에 그 감사는 행복의 최고봉이고요. 두 번째 내가 가지고 있는 생각 A라는 생각을 B라는 행동으로 옮길 줄 아는 그 능력이 바로 행복의 두 번째 지점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첫 번째는 저도 좀 많이 경험했던 게 저는 이제 삶에서 뭔가 힘든 순간 뒤로 오잖아요. 그럼 제가 가진 거를 엑셀에 한번 정리해보거든요. 그래 이 정도 가지고 있으면 됐지. 여기서 끝나도 상관없어. 내가 뭐 더 못 잃어도 이 정도 있다. 이런 것들. 아니 그리고 뭐 어떻게 더 잃어요. 아니 김 작가님뿐만 아니라 내가 여기까지 왔다는 건 최선을 다한 거예요. 나름 내가 좀 최선을 다 못한 부분도 있지만 그래도 매 순간순간 나름 내가 제일 좋은 선택을 한 게 내가 지금 이 자리인 거예요. 그러니 여기까지 온 나를 칭찬해줘야 돼요. 얼마나 훌륭해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마음의 행복감이라는 건 볼 때마다 약간 감탄하는 능력 되게 중요해요. 그래서 이를테면 어떻게 저는 이제 샤워하잖아요. 물이 얼마나 고마워요. 물은 쫙 하면 나를 막 씻겨줘. 그리고 어떨 때는 화장실에서 나온 물인데 저는 가끔씩 한 모금씩 먹어요. 안 죽어요. 물이라는 게 너무 감사해요. 그래서 저는 샤워할 때마다 야 물 너무 감사하다. 또 비 오잖아요. 야 BPR 집에서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상황 속에 감사를 혀로 얘기해야 돼요. 저는 이제 효도 많이 얘기하실 때 효도 못하는 분들은 혀도 하라 그러거든요. 그 얘기 뭐냐면 말로 표현해야 돼요. 그렇지 말로 표현해야 알지. 그래야 내 귓구녕이 듣고 내 스스로도 아 그렇구나 이렇게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감사의 영역을 이렇게 감탄의 방식으로 표현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고 말씀드립니다. 자 더 궁금한 또 이제 부부관계 여쭤보려고 하는데 언젠가 저는 반드시 결혼을 할 거기 때문에 아직 못했지만 근데 중년이 되면 부부관계가 많이들 멀어진다고 하던데 실제 주변에도 보면 연애할 때처럼 막 그렇게 애정이 많지는 않으니까요. 중년이 되면 부부관계는 왜 멀어지나요? 일단은 결혼은 갔다 오더라도 꼭 가시고요. 아 저 반드시 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결혼이라고 하는 건 일생에 한 번쯤 해볼 일이라고 생각해요. 요새 이제 미리학자들 얘기 들어보면 앞으로는 한시적 일부 일처제가 될 것이다 이런 얘기 하더라고요. 결국은 우리가 한 30년 계약 결혼 한 번 해보고 그 다음에 괜찮으면 계약 연장 재계약 이런 식으로 뭐 이런 얘기 하는데 어쨌든 결혼이라고 하는 건 혼자 살 때하고는 완전히 다른 차원의 삶이다. 두 개의 세계관이 한 군데 만나면서 어떻게 이런 문화적인 융합을 이루어가는가 제3의 또 다른 지대를 만들어가는 건데 보면 참 흥미로워요. 초년들 곧 신혼부부들 보고 그 다음에 중년부부들 또 노년부부들 이렇게 보잖아요. 초년에 많이 싸웠던 부부들은 중년에도 많이 싸워요. 중년에 싸우는 부부들은 노년이 되면 미친듯이 싸워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갈등의 방식이나 혹은 다툼도 하나의 습관이에요. 제가 볼 때는 그건 관계를 통해서 형성된 방식인데 이 관계가 늘 부부관계이기 때문에 제3자의 개입이 좀 어려운 지점이에요. 그러니까 똑같은 관계 방식을 똑같이 반복하고 그 안에서는 해법을 찾지 못하니까 그 관계가 계속 악화일로를 달리게 되는 거거든요. 대신에 선순환 구조를 가지고 있는 부부들은 보면 이들은 스스로 선순환 구조가 어떻게 시작되고 어떻게 구성되는지를 알아요. 그리고 흥미롭게 이 행복한 부부들은 보면 다른 부부들하고의 관계가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다른 부부들과의 관계를 통해서 이 선순환에 대한 또 다른 좋은 모델들을 또 보면서 거기에서 좋은 것들을 또 가져다가 자기네들의 내부 행복을 또 강화해요. 반면에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잖아요. 밖에 나가서도 서로 욕해요. 그리고 밖에 나가서 서로 욕을 하는 부부들은 이 욕은 하나의 하품처럼 또 전염이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이 자기 배우자 욕을 하잖아요. 옆에 있는 사람도 맞잡고 치느라고 공감이랍시고 또 자기 배우자 욕을 해요. 참 제가 볼 때 이거는 빙구들의 합창이에요. 결국은 B, I, N, G 바보들의 합창이라고 제가 말씀드리거든요. 왜 그런 돌림 노래를 하는가 근데 이런 돌림 노래를 딱 듣고 들어와서 또 뭐 하냐면 봐봐 내 얘기가 맞다 그러잖아 하면서 배우자에게 또 비난의 화살을 돌리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선순환은 선순환의 구조를 불러오고 악순환은 악순환의 구조를 불러오는 거거든요. 그래서 주변의 친구들 보시면 결혼한 친구들도 주변에 있잖아요. 부부 사이가 좋은 친구들은 보면 그 친구들 주변에 있는 사람들은 또 부부 사이가 대부분 좋아요. 맞아. 부부 사이가 안 좋은 부부들 보면 그 주변의 친구들은 대부분 사이가 안 좋아요. 맞아. 그래서 친구를 잘 만나야 돼요. 행복한 사람들 옆에 있어야 행복을 배워요. 그러니까 그 비슷하게 제 주변에 어떤 사람은 결혼을 안 했잖아요. 주변 사람들도 거의 결혼을 안 했어. 그럼요. 제 주변에는 저만 빼고 다 결혼을 했어. 곧 결혼하실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게 꼭 결혼 여부뿐만 아니라 이게 사실 부부가 모든 사람이 다 흔히 말하는 분화도 이성적으로 합리적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그렇게 판단하는 그런 방식이 그런 분화도가 다 높은 건 아니에요. 한 사람은 좀 더 높고 한 사람은 조금 분화도가 낮을 수 있거든요. 그런데 분화도가 높은 사람이 있으면 이 분화도가 낮은 사람의 분화도가 올라가요. 되게 중요한 거라 그래서 배우자는 더 나은 반쪽이라고 그러잖아요. 나보다 괜찮은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 서로 그렇지 않다 하더라도 그 사람이 나보다 조금 모자란 부분이 있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좋은 사람이 되려고 하면 돼요. 이런 약간 이상적인 얘기 같잖아요. 이게 너무 이상적인 얘기 같지만 중년의 부부들의 특징을 보면 정말 꿀떨어지는 부부가 있고 정말 험악한 부부들이 있어요. 험악한 부부들 같은 경우 보면 우리 결혼 지옥 이런 데 보면 정말 왜 저렇게 사나 싶은데 흥미로운 건 뭐냐 계속 살아. 왜 사는 줄 아세요? 결혼이 지옥인데 지옥에서도 우리는 불꽃을 봐요. 희망을 본단 말이에요. 그래서 가끔 이 사람에 대한 기대가 있는 경우도 있고 이 사람이 이 지점은 진짜 최악이야. 그런데 이 사람만이 가지고 있는 본연의 장점이 있는 경우들이 있어요. 그런데 이제 그런 프로그램에 나오는 경우는 안타깝고 형편없는 이 지점을 개선했으면 좋겠으니까 그래서 나오는 거지 이 부부들이 그렇게 20년, 30년 징그럽게 싸움에 살면서도 이 결혼관계를 유지할 때에는 마이너스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죽지 못해서만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있다는 거죠. 뭔가를 찾아내서 여기서부터 더 나은 관계로 확장하는 이런 방식도 굉장히 좋고 대신에 흔히 말하는 꿀 떨어지는 부부들이라고 해서 40상이 넘는 부부들 인터뷰를 해가지고 이 부부들로부터 관계들이 다 좋다고 스스로 자부하는 부부들이었거든요. 이 부부들이 어떤 연유로 어떤 것이 이 행복의 핵심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고 부부 사이에 좋은 이유가 뭡니까? 그랬더니 이분들에게 몇 가지 특징이 나오더라고요. 첫 번째 이 부부들은 서로 제일 먼저 하지 않는 이야기가 있어요. 이혼에 이런 얘기 안 해요. 이혼에 이혼에 이런 얘기는 혀를 물고서라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말이 씨가 정말 너무 똑같은 얘기였어요. 말이 씨가 될까 봐 다른 부부 보니까 이혼 얘기가 오가는 부부들은 이혼이 현실화돼요. 그때부터 입에서 이혼이 발사되는 순간 그때 우리는 폭바지점을 맞게 된다. 첫 번째 폭바지점을 이혼에라는 말 절대 하지 않고요. 그 다음 서로 간에 애칭도 있어요. 애칭. 여보 자기 이런 경우도 있지만 그거보다 염둥이 이렇게 염둥이 귀염둥이의 약자죠. 제가 제 남편을 부르는 방식입니다. 염둥아 이렇게 가린 입을 강아지 부르는 듯이 부르는 너무 귀엽잖아요. 저희 남편은 사랑스러우니까 이런 애칭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둘만의 비밀 언어예요. 그렇죠. 불만의 속삭임 같은 거거든요. 그리고 내가 당신에게 지금 굉장히 기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라고 하는 감정 지점을 또 보여주고 있는 거라 가지고 그런 애칭이 있다는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진짜 막 뼈저리게 싫어하는 거 있잖아요. 치가 떨리게 싫어하는 거 이건 안 해요.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런 행복한 부분들을 보면 아주 흥미롭게 공통적으로 질문을 했더라고요. 어떤 게 제일 싫어? 어떤 걸 제일 힘들어해? 이런 걸 묻더라는 거죠. 그걸 물었을 때 예를 들어서 나는 당신이 다른 사람 앞에서 나를 무시하는 이런 말은 안 했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건 적어도 안 하는 거고 이를테면 내 엄마 앞에서는 나를 막 이렇게 치켜 세워줬으면 좋겠어. 그러면 이건 반드시 하는 거고 이렇게 나름의 소원을 한 가지 들어주는 거죠. 그게 바로 뭐냐면 일종의 옛날에 모래요정 바람퉁이가 아니라 바람돌이 모르시는구나. 몰라요. 세계차인가. 모래요정 바람돌이 모르시는구나. 하루에 한 가지 바람돌이 선물 모르시는구나. 카피카피 모르시는구나. 이 사랑의 약속을 하는 거예요. 사랑의 약속은 굉장히 내가 이 사람에 대한 존중을 하고 이 사람에 대한 의미를 보여주고 이 사람을 내가 지키겠다는 거예요. 이 사람의 자존을 지키고 이 사람의 성품을 지키고 이 사람의 삶을 지키겠다고 하는 일련의 약속이기 때문에 그렇게 상대방이 너무 싫어하는 거 이런 것들은 하지 않더라고요. 이런 거예요. 그리고 이분들이 함께 살아가면서 상대방의 장점을 알고 있어요. 상대방의 장점을 알고 있어서 정말 칭찬을 많이 해요. 칭찬을 많이 하고 밖에 나가서 자기 배우자 칭찬 정말 많이 해요. 우리가 옛날에 팔불출 이런 얘기 많이 했죠. 그래서 밖에 나가서 마누라 자랑하면 팔불출이야 이렇게 얘기했는데 모질란다는 얘기잖아요. 지금은 모질하지 않아요. 저는 밖에 나가서 제 남편 자랑도 많이 하고 제 남편도 제 자랑을 한다고 하고 제가 하는 것도 좀 듣기도 했거든요. 자랑이 중요한 게 아니에요. 저에 대해서 긍정적인 이야기를 할 때 다른 사람들의 시선을 봐요. 시선을 이렇게 보잖아요. 그러면 거기에서 부러움과 그다음에 학습이 그 안에 들어가 있어요. 부러움이라는 건 저런 말을 할 수 있구나. 두 번째로는 나도 해봐야 되겠다. 그럼 나는 어떻게 할까에 대한 여러 이 그림 시뮬레이션이 이렇게 쫙 지나가는 게 보인단 말이에요. 삽시간에. 내 배우자를 밖에 나가서도 그게 본가건 처가건 아니면 내 친구들 사이에서건 간에 기꺼이 귀히 여겨줘야 돼요. 내가 내 사람을 귀히 여겨줘야 그 사람들도 나와 내 배우자를 동시에 귀히 여겨요.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사람들이 왜 그래 그런 것 좀 하지 마. 난 배우자랑 살아보니까 별것 없더라. 그거는 그 집인 거고 너무 자랑하는 거는 좀 이상할 수 있겠지만 내 배우자를 귀히 여기고 이 사람을 참 내가 존중한다라는 걸 가시적으로 보여주고 들려주고 내 배우자가 있는 데서 그 얘기를 하시는 게 최고입니다. 보니까 그분들이 그렇게 하고 있더라는 거죠. 사랑해 좋아해 이런 표현들이 있잖아요. 이런 표현을 일상에서 그래도 남들보다 자주 하는 사람이 있을 거고 어떤 사람은 야 난 닥수아 그런 표현 잘 못해 라고 안 하는 사람이 있잖아요. 만약에 그런 사람 둘이 만나면 이게 아무래도 이거 서로가 충족이 안 되잖아. 한쪽은 많이 하니까 한쪽은 왜 그런 거 많이 하냐 하고 한쪽은 좀 해줬으면 좋겠는데 나는 너랑 살고 너를 만난 자체가 사랑한다는 건데 굳이 계속 표현해야 되냐 이렇게 하는데 이거는 표현을 많이 하는 게 좋은 거예요? 어떤 거예요? 뭐 표현 많이 하면 좋죠. 나쁠 게 없죠. 왜냐하면 인생이 다 내 귀에 캔디예요. 내가 듣고 싶은 얘기 나에게 사랑한다고 고백해주는 그 사람이 나에게는 진짜 그 사람이 나를 사랑하는지 아닌지 그 내면은 알 거 없어요. 그냥 그 고백이 나에게는 사랑으로 들리고 보이는 거거든요. 사랑이라는 말 많이 하면 좋은데 이렇게 관계가 대단히 좋은 부부들이 보니까 그러면 매일 귀에다 대고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여보 사랑해 I love you I love you 맨날 그렇게 하냐 그렇게 하지 않더라. 오히려 괜찮아 그럴 수 있어. 오히려 포용하는 말 용서하는 말 그 다음에 상황을 이해하는 말을 훨씬 더 많이 하더라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회가 중년 정도 됐을 때 여보 사랑해 이런 경우 많지 않아요. 저도 가끔씩 저희 남편이 저를 딱 쳐다보고 난 다음에 고선 씨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머리부터 발끝까지 소름이 쫙 돋아요. 약간 부끄럽기도 하고 좋기도 하고 뭐라 대답하는데 나도 사랑해 이렇게 얘기하죠. 내가 더 사랑해 이렇게 하거든요. 하는데 이런 말도 너무 좋은데 이런 말들을 정말 이를 악물고 하기가 너무 어려운 분들이 있어요. 이런 분들은 대신 다른 말로 대용하면 돼요. 이를테면 내가 사랑한다는 말 대신에 나는 자기를 사랑한다는 말이 조금 어색해서 그럴 때는 자기 응? 이렇게 한다든지 아니면 자기는 최고야 넌 내 것 중에 최고 이럴 수도 있고 우리 가족 부부만이 쓸 수 있는 그 적합한 사랑의 표현을 하면 되는데 그게 뭐든지 표현은 해야 되는 거군요. 표현은 해야 되는 거죠. 표현하지 않는 건 없는 거예요. 눈빛만 보면 알아 눈이 점점 백내장이 와요. 눈빛만 보면 뭘 알아요. 한국의 황혼이혼이 계속 늘어나고 있는데 폭주간 이유는 뭐죠? 이제 참지 않는 건가요? 저 이상 참지 않는 세대가 된 거고요. 옛날에는 황혼이혼을 하기 전에 죽었어요. 배우자 둘 중에 한 분 혹은 두 분이 다 돌아가시거나 이런 경우가 많았고 황혼이혼이 우리가 보통 20년 이상 결혼 생활을 하시고 그 이후로 이혼하시는 분들 우리가 황혼이혼이라고 부르는데 황혼이혼은 지금은 30년 이상 정도로 거의 늘어났다고 보시면 될 것 같은 게 20년이면 예를 들어 내가 30년에 결혼했다. 50이면 황혼이에요. 새파란데 그래서 보통 그래도 60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결혼 생활은 30년은 넘어야 되지 않겠는가 이런 얘기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가 지금 신혼이혼보다 황혼이혼이 훨씬 더 늘어났잖아요. 늘어났는데 이렇게 황혼이혼이 급증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나이 든 부부가 늘어났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지금 황혼이혼을 하시는 분들이 보면 가장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했던 1차 베이비 부모들하고 2차 베이비 부모들 사이에서 이혼율이 굉장히 높은데 그중에서도 1차 베이비 부모들 1955년생부터 63년생까지 이때로 우리가 1차라고 부르고 74년까지 2차라고 부르잖아요. 1차 베이비 부모들의 이혼율이 굉장히 급증하게 된 건데 이 급증하게 된 데에는 이때 출생자들이 워낙에 많았고요. 740만인가 많이 늙으셨을 때 때문에 그리고 그때까지 살아있는 분들이 워낙에 많아요. 그다음에 이때가 아주 고속성장 시기입니다. 그러면서 사실 아버지는 밖에서 일하고 엄마는 아이들을 적극적으로 키우면서 이때 우리가 알고 있는 빈둥지 중후군도 엄청나게 늘어나고 퇴직 중후군, 특별히 은퇴남편 중후군 이런 것도 굉장히 늘어나는 시기라서 이 시기가 마침 또 황혼 이혼 시기하고 덧붙여서 어떤 시기냐면 인생의 갱년기를 함께 경험하는 시기예요. 이 인생의 갱년기를 겪으면서 동시에 아이들에 관련된 이별 그리고 내 직장에서의 이별 동시에 이런 많은 것들이 한꺼번에 오는 시기이기 때문에 이때의 생애 고비를 넘기지 못한 거죠. 그래서 이혼이 많이 늘어나는 것도 있고 또 마지막으로 요새는 연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해서 재산 분할과 관련된 영역이 이혼에서 굉장히 아주 핵심이 되고 있잖아요. 옛날에 이혼하고 나면 정말 여자들이 거의 쫓겨났었죠. 쫓겨나고 남편이 심지어 외도를 해서 쫓겨나도 아내가 받을 위자료는 거의 얼마 되지 않았고 남편이 안 주겠다고 하면 끝이었으니까. 지금은 각종 연금들 다 분할되고요. 그게 어떤 연금 형태이든지 간에 이혼한 이후에도 나중에 그거 발견하면 그거 찾아가지고 또 연금 분할 가능하잖아요. 그렇다 보니 경제적인 안정성 이거 굉장히 이혼의 아주 중요한 결정자가 되고 황혼 이혼을 하고 난 다음에 여성들은 할 일이 있어요. 남성들이 취직이 어려운 반면에 여성들은 나이가 들어서 취직하기가 남성들보다 오히려 더 수월해집니다. 그러면서 사실상 여성들의 사회적, 경제적 안정성이 이런 이혼에 대한 선택에 영향을 어느 정도 미칠 수도 있죠. 그리고 조론도 좀 유행인데 저는 사실 되게 반대하는 입장에 얘기하는데 어떻게 추천하세요? 추천하지 않으세요? 전 조론은 별로 추천하진 않지만 제가 추천을 하고는 안 하고는 상관없이 하실 분은 하시는 거예요. 다만 분명한 건 조론을 우리가 별거랑은 구분해야 돼요. 우리가 이제 조론이 있고 별거가 있고 그 다음에 이혼이 있어요. 그런데 조론하고 별거하고 이혼의 차이를 잠깐 말씀드리자면 조론이나 별거는 법적 관계가 유지되어 있는 겁니다. 이혼은 법적 관계가 해소되는 거예요. 이제 끝나는 거죠. 조론하고 이혼의 차이는 뭐냐 조론은 관계가 여전히 좋아요. 별거는 관계가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조론 같은 경우에는 결국 대개 기본적으로 한시적이고 기간을 정해놓고 하는 거예요. 별거는 대개 기간을 정해놓는다 하지만 그 비율은 굉장히 낮고 일단 떨어져 나가는 겁니다. 조론 같은 경우는 저는 보통 조론한다면 3개월 이내여야 된다. 100일 이내여야 되고 그리고 서로 간에 내 생에 못해봤던 것들을 꼭 해보고 싶다면 굳이 조론을 해야 되는 것도 아니죠. 꼭 해보고 싶다면 내 배우자에게 그만한 생애 첫 번째 방학을 주는 거예요. 휴가를 주는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다시 3개월 뒤에는 합쳐있는 거예요? 합쳐있죠. 그게 조론이에요? 저는 그렇게 조론을 정의하고 있는 게 조론도 요새는 별거라고 하기 그러니까 조론이라고 쓰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요. 조론은 다시 재결합을 기본적인 전제로 하고 있어요. 그리고 기간도 정해놔야 되고요. 그 사이에 관계도 계속 좋아야 되고 그다음에 생활비나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서로에게 공평하게 그리고 문제 없이 진행이 돼야 되고 법적으로도 여전히 함께 있는 상태여야 되는 거. 관계가 좋아야 돼요. 서로 계속 그리워하고 돌보고 찾아가고 만나고 가족 간의 화합이나 이런 것들 여전히 있어야 되는 거예요. 별거는 일단은 관계가 좋지 않아서 갈등 상황에서 발생한 이별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런데 이제 보통 이렇게 별거가 될 경우에는 정서적 이혼이 이미 발생을 한 겁니다. 정서적 이혼이라고 하는 건 법률 이혼은 그대로 남아있지만 마음이 이미 멀어진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이미 각방을 쓰고 있다든지 각방도 사이가 좋아도 각방 쓸 수 있어요. 그러나 별거라고 하는 건 각방을 넘어서서 아예 존재를 내가 물리적으로 보지 않겠다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런 경우라면 정서적 이혼은 이미 발생한 상태이고 앞으로 이혼이 될 것인지 말 것인지가 이제 관건이 되는 거죠. 그리고 이제 이혼이라고 하는 건 이제 완전히 법적으로까지 정서적 이혼을 넘어서서 혼인관계가 해소가 된 거라서 어쨌든 이 세 가지는 분리를 해야 되는 것이지만 졸혼은 그럼 저는 추천하냐 저는 별로 추천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렇게 너무 힘들게 서로 간에 난 졸혼하고 싶고 난 시골에 조금 살아보고 싶단 말이야 이런 상황인데 이것 때문에 갈등이 더 커질 것 같으면 졸혼하는 게 나아요. 그게 아니라면 저는 웬만하면 인간은 똑같아요. 아웃 오브 사이트 아웃 오브 마인드예요. 멀어지죠. 눈에서 멀어지면 마음도 멀어지고요. 제가 3개월을 말씀드린 이유가 있어요. 3개월 정도 딱 지난 부부들이 인테리어 해봤더니 이제 없는 게 편한 거야. 이제 내 혼자 있는 생활이 익숙해지잖아요. 그러면 또 같이 살기가 어려워집니다. 그래서 그 고비, 그리움의 끝이 보이는 순간을 넘기지 말아야 된다는 것 굉장히 중요합니다. 지금 각방이랑 눈에서 멀어지면 멀어진다는 얘기 해주셔서 부부 관계에서 살면서 코를 너무 심하게 골아서 상대방이 잠을 못 자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각방은 전화 쓰면 안 좋다고 생각을 하고 두 번째는 기러기 아빠나 어쨌든 떨어져 지내는 경우도 눈에서 멀어지면 피부에서도 멀어지는 거고 몸에서도 멀어지는 거고 몸에서 멀어지면 맘에서도 멀어진다는 생각해서 갈 거면 부부는 같이 가야 된다는 게 제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각방이랑 기러기 아빠나 이런 것들은 결국 부부 관계를 안 좋게 만들 확률이 좀 높다. 그럼요. 전 전적으로 동일하는데 대신에 우리가 요새는 수면 이혼이라는 말을 해요. 수면 이혼이라는 게 잘 때 코 너무 걸고 그럼 어쩔 수 없지. 상대방이 옆에 있으면 뒤척거리니까 이렇게 자꾸 잠을 깨고 그 자나도 갱년기가 되고 그러면 눈 감은 채 밤을 새요. 눈을 이렇게 감은 채로 그냥 밤을 꼬닥 새는 겁니다. 자려고 아무리 노력해도 잠이 안 오니까. 그런데 우리가 이런 수면 이혼은 건강상의 이유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해야 된다면 저는 이거는 괜찮다고 생각해요. 예를 들어서 남편은 안방에 자고 아내가 마루에서 잔다든지 여기든지 각자 방에 잔다든지 이건 나쁘지 않지만 수면 때문에 각방을 사용하시는 분들이라도 저는 반드시 말씀드린 게 있어요. 밥은 같이 먹어야 돼요. 밥은 굉장히 중요한 개념입니다. 저희가 부부 상담을 해보면 밥을 같이 먹는 부부랑 같이 밥을 먹지 않는 부부는 확연히 차이가 나요. 무조건 밥 같이 먹는 부부는 저는 이혼 예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고 그리고 이제 기러기 아빠 잠깐 말씀하셨는데 저는 기러기 아빠 분리동거 가족은 분리되어 있어요. 그런데 이제 떨어져 있으면서 가끔씩 동거하는 가족이죠. 아버지가 간다든지 이렇게 아니면 펭귀넘마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저는 안 하기를 권해요. 저는 현장에서 기러기 아빠들의 비참한 자살도 많이 받고요. 또 기러기 아빠든 엄마가 됐든지 간에 외도든 너무 많이 받고요. 왜냐하면 각자가 외로워지니까 거기서 그리고 무엇보다 애들이 부모와의 추억을 전혀 갖지 못해서 떨어져 있는 부모에 대해서 이 사람은 자기의 모든 생애 일상에 누릴 수 있는 거 다 포기하고 그 돈을 다 보내는 거 아니에요. 애들이 그걸 알아요? 모르잖아요. 그 엄마도 사실은 아이들한테 그런 얘기 자세히 안 하고 그렇다 보면 애들하고의 관계도 굉장히 소원해지고요. 그러다 정말 운 안 좋으면 미국의 애들 데리고 간 엄마들이 그렇게 옆집 사는 친절한 로버트하고 그렇게 친해진다잖아요. 이게 로버트가 됐건 마샬이 됐건 그렇게 다가온 사람들도 우리도 외로우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는 합니다만 모두가 다 애쓰고 잘해보겠다고 시작했던 그 기록이에요. 그런데 그게 성공적일지는 모르겠지만 더 경우에 따라 성공적이지 못한 경우는 교육도 실패하고 관계도 실패하고 돈마저 완전히 공중분해되버리는 이런 안타까운 상황도 생기기 쉽기 때문에 저는 가능하면 같이 가면 좋으나 같이 가면 거기에서 살 수가 없고 안 가자고 하니 정말 우리 애들 똑똑하고 또 유학도 시키고 싶은 욕망은 크고 그래서 그런데 저는 가끔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국내에 있는 국제학교 보내라. 차라리. 가족의 행복과 건강이 훨씬 더 중요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기 바랍니다. 맞습니다. 각자마다 입장이 다르겠지만 저는 가족이 떨어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세상에 그렇게 많이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네요. 떨어지면 저는 가족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저는 영화 중에 가족의 탄생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각자 모르는 사람들이 한 집에 살면서 서로를 보듬어주는 영화거든요. 이렇게 가까운 곳에서 나를 보듬는 사람은 이제는 나에게 가족의 영역에 들어와 있다. 동거인을 넘어서는 관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가능하면 우리 가족이 피가 섞인다고 또 피부치라고 해서 가족이 아니라 함께 서로의 기억과 세월을 공유할 수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어쩔 수 없다면 매일 소통하셔라. 그리고 할 수 있다면 최선을 다해서 가서 머무는 시간을 자주 하고 행복하고 좋은 시간 갖고 대신 거기 가서 평소에 안 하던 잔소리는 하지 말아라. 이런 말씀 드립니다. 그리고 사이 좋은 부부가 절대 하지 않는 것에 일상적 공격성. 이건 어떤 거예요?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게 뭐냐면 대개 상대방과 함께 살아가며 우리가 부부가 진짜 싫어하는 게 있어요. 무식. 특별히 남자들은 아내가 무시하면 그때부터는 안쪽에 있는 거대한 악마가 확 일어납니다. 우리가 다 안쪽에 천사도 있고 악마도 있잖아요. 그런데 배우자가 나를 무시하면 이 안쪽에서 거대한 악마가 일어나서 나 아닌 사람으로 이 사람을 만들어버려요. 그러면 공격성은 기본적인 겁니다. 일단 아내가 무시를 하거나 혹은 배우자가 나를 무시한다 생각하면 그 관계는 이미 완전히 파투가 난 관계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일상적 공격성이라는 건 제일 먼저 상대방을 무시하는 것조체가 존재를 바스라뜨려 버리는 거니까 이런 것들 또 상대방에 대해서 욕설하는 거 배우자한테 야, 자, 그 다음에 욕하고 그리고 또 또래이거나 예를 들어서 연상연합 커플 같은 경우 가끔 싸우다가 반말하고 욕하고 이런 경우가 되게 많더라고요. 특별히 반말은 서로 간에 평소에 그랬다면 상관이 없지만 욕설하는 부부들, 요새는 욕하는 부부들 너무너무 많아요. 깜짝 놀랄 정도로. 아이가 있는데 그 앞에서 18, 19번 고사하고 세상에서 알 수 없는 영어욕까지 다 나와요. 이런 부부들 서로 간에 입을 틀어 막아야 되는 순간에 나오지 말아야 될 것들이 일상적으로 나옵니다. 그러니 제일 먼저 말씀드릴 거 배우자를 무시하거나 욕하는 행위 이런 것들은 일상적 공격성 중에서도 굉장히 높은 수위에 준하는 것이다. 그러니 욕하지 말아라. 특별히 상욕하지 말아라. 꼭 말씀드리고 두 번째, 일상적으로 배우자를 무시하는 행동을 하는 사람은 스스로 누워서 침을 뱉는 거예요. 그런 배우자를 자기가 골랐잖아요. 그러놓고 왜 무시를 하나고요. 무시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무시할 행동이 있다면 이 부분을 어떻게 조금 더 나은 지점으로 옮겨가게 할 것인가에 대해서 머리를 써야죠. 무시부터 하는 사람은 머리가 나쁜 사람이에요. 그러나 무시는 우리가 할 수 있지만 그걸 최대한 미루면서 내가 어떻게 이 사람을 A라는 지점에서 B라는 지점으로 좋게 만들까를 생각한다면 이건 사랑하는 머리 좋은 사람이에요.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배우자의 단점을 우리가 누구보다 잘 알아요. 누구보다 잘 알죠. 그래서 그걸 치명적으로 공격하지. 누구보다 잘 알기 때문에 더 깊이 찔러요. 푹 찌른다고요. 그러면 이게 장기를 통과해서 완전 폐부까지 들어와요. 폐부에 들어온다는 얘기는 숨을 막는다는 뜻이거든요. 그러면 인생을 거의 절단 낸다는 얘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내 배우자의 단점을 언제 쓰냐. 내가 불리할 때 써요. 되게 치사한 거예요. 인간은 원래 치사해요. 그렇긴 하지만 우리가 배우자라고 하는 건 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앞으로 살아가면서 남은 생에 위기의 순간에 사회적 연대감의 1순위예요. 나를 도울 그 사람. 그리고 이 사람을 통해서 내 자식이 내 삶을 배우고 우리의 자식들이 앞으로의 생애를 살아갈 때 그 언어를 배우고 대인관계, 대상관계를 배우게 되거든요. 그래서 내 배우자가 공격적일지라도 나도 동일한 방식으로 공격할 것이 아니라 내 방식대로 선하게 표현하되 여보, 자기 나한테는 이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말해줘. 라고 하는 대안까지 좀 제안을 해주시면 그 사람이 그렇게 거칠게 말하고 단점을 서슴없이 말할 때는 그 방법밖에 쓸 줄 몰라서 그럴 수 있거든요. 그럴 땐 이렇게 말해달라 혹은 이거는 멈추어달라라고 요청을 반드시 하셔야 됩니다. A라는 지점이 창으로 찌르면 나는 널 대포로 갈기겠다 이런 경우가 많거든요. 그러나 그렇게 했다가는 모든 것들이 다 산산히 부서져서 이름 없고 흔적도 없이 사라지는 그 존재의 무만감을 경험하게 될 겁니다. 말씀하신 대로 나에게 상처만 주는 배우자의 변화시키는 방법은 그런 대안을 요청하는 것 이런 것들로 잘 해결이 되나요? 뭐 잘은 해결이 안 되죠. 그러니 저희 상담계가 얼마나 잘 되겠어요. 노력을 이렇게 많이 하는데도 부부가 같이 가서 상담을 받는 거잖아요. 네. 너무 좋죠. 그러나 노력하는 부부하고 노력하지 않는 부부는 확연히 달라요. 노력하는 부부는 한 걸음씩이나마 지속적으로 좋아집니다. 다만 전혀 노력하지 않고 서로의 탓만 아는 사람들이 있어요. 우리가 이제 누구누구 탓 이런 걸 심리학에서는 귀인이라고 불러요. 외부 탓 남 탓하는 걸 우리가 외부 귀인이라고 부르고 내 탓이야 내가 잘못한 거지 이렇게 생각하는 걸 내부 귀인이라고 불러요. 내부 귀인에 좀 둬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런데 정신건강의 최고봉은 역시 남 탓이에요. 그래서 남 탓하는 게 제일 편하거든요. 나는 뭐 위나슨 정직하고 별일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이 문제라 있어서 내가 지금 이 상황이 이렇게 된 거야 이렇게 된 거라 사실 남 탓이 제일 편하긴 합니다만 우리가 남 탓을 알지만 남 탓을 고지곳도로 이야기한다면 그게 어린아이인 거예요. 그게 이제 미성수기 어느 정도인가를 보여주는 거라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하는 방식을 보면 그 사람의 성숙 수준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되게 부부가 서로에 대한 공격성을 조금 낮추고 실제 서로에 대해서 방법을 알기 위해서 뭘 하시면 좋으냐면 질문을 하셔야 돼요. 상상을 하지 말고 질문을 하셔야 돼요. 내가 이 사람한테 이거 하면 좋아할 거야. 내가 이 말하면 저 사람이 풀릴 거야. 이거 완전히 상상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가 부부 상담 같은 거 할 때 결혼 전 예비 상담, 결혼 예비 상담하고 결혼한 후에 저는 한 1년 이내에 그 부부 상담 꼭 받으라고 얘기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한 10년 주기로 한 번씩 받으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고요. 사람이 달라지기 때문이에요. 그럼 달라지면 뭐가 달라지냐면 배우자의 성향이 달라지고 원하는 말이 달라지고 반응하는 방식이 달라져요. 그래서 그럴 때 상상할 게 아니라 그 부부 상담을 할 때 물어보도록 해요. 당신이 화가 났을 땐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어. 그러면 어떤 사람은 입 다물고 가만히 있었으면 좋겠어. 아니면 잠깐 내가 나가다 올 때니까 그거를 그냥 좀 놔뒀으면 좋겠어. 굉장히 방법이 여러 가지예요. 아니면 날 안아줬으면 좋겠어. 근데 막상 그 상대방에게 배우자가 이렇게 생각하는지 알고 있었습니까? 물어보잖아요. 전혀 몰랐어요. 거의 70, 80%예요. 물어보셔야 됩니다. 내가 자기 힘들 땐 어떻게 하면 좋겠어? 자기 결혼 기념일이나 생일 땐 내가 어떻게 해주는 게 제일 좋아? 혹시 선물 같은 게 좋아? 아니면 편지 같은 걸 써주는 걸 좋아해? 상대방이 물어보면 이런 것 좀 하지 마세요. 바로바로 좀 답변을 주시고 그래야 서로 간에 정답 행동을 할 수 있어요. 정답 감정을 가질 수 있어요. 정답의 말을 할 수 있어요. 그래야 어긋나는 게 적어요. 그래서 행복한 부부, 좋은 부부를 만들어가기 위해서는 상대방이 어떤 것을 요구하는지를 물어볼 것. 그리고 물어본 것에 대해서 가능하면 거기에 준해서 이행하려고 우리가 애써야 될 것. 그게 상상을 통해서 때로는 절망감이 커지는 것보다 훨씬 더 건강할 뿐만 아니라 상대방도 기뻐하고 나의 만족도 높아지는 방법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질문을 하고 그에 맞는 행동을 해주는 건데 부부분들이 가장 힘들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성격 차이도 있잖아요. 사실 성격이란 건 본인도 어쩔 수 없는 본인만의 타고난 성격 같은 것들인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인간은 다 성격 차이가 있어요. 부모하고 자식도 성격 차이가 있고요. 심지어는 쌍둥이도 성격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왜 쌍둥이 MBTI 되게 유행하잖아요. 그래가지고 보면 언니는 뭐 I라도 점수가 엄청 차이가 나고 E라도 점수가 엄청 차이 나고 그런 것처럼 인간은 지문이 다른 인간은 다 다른 인류예요. 그래서 부부가 같을 거라고 생각하면 정말 큰 오해인 게 사랑이 우리를 같게 만들지 않습니다. 다만 분명한 건 이 사람이 내 눈에 들어왔던 이유는 내가 갖지 못한 점을 내가 보았기 때문이에요. 이런 걸 우리가 보상성이라고 불러요. 그리고 이렇게 이런 서로 다른 점은 성격 차이일 수도 있지만 서로에 대한 보완 지점일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근데 이 보완 지점에 있는 이런 쌍, 이런 짝은 좋을 때는 보완 지점인데 안 좋을 때는 이게 차이로 나타나는 거 아니겠어요? 특별히 이를테면 우리가 치약을 가운데 짜냐 끝에서부터 짜냐 화장실 뚜껑을 오르냐 내리느냐 뭐 이런 것들 많이 있잖아요. 그런 차이들에 집중하는 게 저는 좀 문제라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차이는 어차피 다 나는 거기 때문에 근데 나는 왜 그를 견디지 못하는가가 중요한 거예요. 회사에 갔을 때 이 친구도 나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그리고 집에서 내 배우자도 나랑 성격이 완전히 달라. 근데 나는 직장에서의 걔는 내가 견디는데 집 안에서의 얘는 내가 못 견디겠는 거예요. 매일 부딪히니까. 매일 부딪히니까. 근데 생각해 보세요. 직장에서 훨씬 더 오랜 시간이 있어요. 집에서는 들어왔다 좀 이따 자요. 그래서 엄밀히 말하자면 부부는 실제 함께 있는 시간이 직장에서 내가 다른 사람들과 머무는 시간보다 짧습니다. 잠을 자는 시간이 있기 때문에 잠을 잘 때는 거의 둘 다 좀비 아니에요. 그러면 그 짧은 시간에 왜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기대가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 사람은 나를 안다고 생각해요. 아, 여긴 개뿌리 알아요. 부부처럼 서로의 속을 모르는 경우 보통 부부는 서로를 상상하지 서로를 알지 않습니다. 그러니 저 사람이 나를 알 것이다 혹은 알아줄 것이다 라고 하는 이런 욕구하고 상상이 있을 뿐이지 실제 그 사람 안쪽에 들어가서 진짜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그 사람이 어떤 욕구를 가지고 있고 욕구라고 하는 게 성적 욕구를 포함한 다른 이 사람의 소망하는 모든 말을 다 포괄적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알 수 없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부부가 대화를 많이 해야 된다는 얘기는 뭐냐면 말을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 자꾸 보여줘야 돼요. 그리고 내가 이럴 땐 이렇게 해주기를 요청해 주어야 돼요. 그러면서 조율점을 찾는 거거든요. 부부들 중에 사이가 좋은 부부들하고 최악인 부부들이 공통점을 가지고 있어요. 상상을 해요. 부부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긍정적 상상을 해요. 최악인 부부들은 부정적인 상상을 해요. 그러면서 어떤 상황이 더 안 좋아질 것이라고 예측을 해요. 사이가 좋은 부부들은 보면 긍정적으로 상상을 하면서 그 상상을 어떻게 실현할까를 같이 고민을 해요. 이런 차이가 되게 많이 나는 거라 성격이 달라서 서로가 차이가 있다. 온 세상 모든 부부들이 다 차이가 있고 다툼하고요. 이혼도 해요. 그러나 때로는 우리가 다툼이 해소되기도 하고 이혼이 다기 재결합이나 혹은 또 다른 사람하고 결혼했을 때 똑같은 사람 만나거든요. 내가 가지고 있는 대응의 패턴의 문제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셔야 돼서 가능하다면 그 사람이 나른 건 당연한 건데 나는 그 사람에게 어떤 과인 기대를 가지고 있는가 혹은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긍정적인 생각을 가지는 건 맞지만 나에 대해서 혹시 오해하고 있는 건 없는가 이걸 한 번쯤 물어보실 필요가 있어요. 물론 상상을 하면서 재미도 있고 다투면서 기쁨도 있고 합니다만 저는 많이 다퉈서 좋은 부부를 본 적이 없어요. 다툼은 가능한 최소화하고요. 좋은 기억들을 늘리면 좋지만 좋은 기억이 많지 않다 하더라도 별일 없으면 우리 부부는 행복한 거예요. 같이 밥 먹을 수 있고 가끔 산책할 수 있고 그리고 오해 지점이 조금 적고 그다음에 상대방이 불편한 지점이 있을 때 이 사람이 어떻게 해소되는지 알고 있다면 이 사람들은 제가 볼 때는 200년도 살아요. 중요한 거는 기대를 줄이고 대화를 많이 해야 되는군요. 기대를 물어보고 물어보고 대화를 많이 하자. 대화를 많이 하자. 기대를 줄이는 것만이 답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기대는 생겨나요. 나의 욕망이 있기 때문에 내 욕망이 뭉게 뭉게 피어만한 만큼 그 뭉게 구름을 누가 충족시켜줬으면 좋겠는가 바로 내 배우자인 거죠. 그래서 기대를 줄이는 것도 나쁜 방법은 아니지만 기대를 물어보고 우리가 할 수 있는 영역에서 삶을 또 만들어가 보자. 결국 중요한 거는 문제는 늘 생기지만 그 문제를 해결하는 거는 풍부한 대화인 거네요. 네. 풍부한. 자 그럼 부부관계 마지막 요약 질문으로 중년 이후 위기 부부들이 다시 건강하게 좀 부부 생활로 다시 돌아오는 방법을 한번 정리해 주신다면요. 위기의 상황에 자주 맞닥뜨렸던 부부라면 스스로 위기를 어떻게 타개하는지도 알고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위기가 너무 잦다면 저는 외부 도움을 좀 받으시길 권해드립니다. 왜냐하면 제3자가 또 다른 해법을 가져있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제3자가 둘 간의 화해의 공간을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또 오해를 줄이면서 실제 현실적으로 둘이 나아갈 수 있을 만한 용기를 주는 경우들도 많이 있거든요. 그래서 요새는 마음 투자 사업도 있고요. 또 건강관정지원센터 이런 데서 무료 상담도 많이 하고 있거든요. 잊지 마시고 둘만이 가지고 있는 답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 특별히 안 좋아진 그래서 좋지 않은 결과를 낸 친구에게 가서 물어보지 말 것 오히려 전문가에게 가서 물어보시면서 그 위기 속에서 우리 부부가 보지 못한 것들을 함께 좀 추가적으로 볼 수 있도록 전문가를 찾아가시고 무엇보다 내가 위기라면 내 배우자는 더 큰 심리적 위기에 봉착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야 배우자를 사랑할 수 있습니다. 교수님도 그런 상담을 하시나요? 저 상담가예요. 모르셨구나. 아니요. 그런 상담도 많이 하시는가 싶어서요. 많이 하죠. 그런 걸 조금 하고 이제 강의나 이런 것들 많이 하실 수도 있으니까 강의는 이제 수입의 원천이고요. 저의 원래 본 직업은 상담가입니다. 강연이 수익이 아무래도 더 크니까 왜냐하면 이제 상담은 시간에 단가가 저는 어느 정도 아니까 근데 저는 상담을 좋아해요. 상담하는 사람들만이 가지고 있는 남모로는 기쁨이 있어요. 이 직업적 기쁨이라는 게 이거 상담사라는 게 굉장히 소진도 많이 되고요. 그리고 상담을 하다 보면 너무 비극적 순간들이 많이 와서 이게 약간 마음에 굳은살 같은 게 배겨요. 아주 큰 일이 아니고서는 아유 저런 거 가지고 저러냐 이렇게 될 맘도 한데 매번 새로워요. 모든 사례가 매번 새롭고 똑같은 사례 같지만 이 사례만의 아주 독특한 특징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저는 알죠. 뭘 하냐면 사람의 고통은 다 주관적이에요. 남들이 볼 땐 별거 아니지만 자기에게는 백인 거라는 걸 알기 때문에 저도 뭐 부부 갈등이 있고 저도 개인적으로 어려움이 있을 수 있잖아요. 이런 거 돌이켜보면서 저희 내담자들 만나는데 상담은 저는 굉장히 귀한 직업이라고 생각하고요. 저는 또 교양으로라도 상담받으라고 얘기해요. 나를 분석하고 알아가고 무슨 문제가 있어서가 아니라 그렇게 내가 가지고 있는 컴플렉스나 상처들을 내가 스스로 알아서 한번 살펴본다는 게 얼마나 멋진 일이에요. 요새는 또 무료 상담도 많으니까 여러분도 꼭 한번 상담 받아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받아왔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대화를 하더라도 예를 들어 방송국 같은 거 예능 같은 거 보면 그냥 패널들끼리 얘기해도 되지만 MC가 있잖아요. MC가 이런 분위기를 만들어서 이렇게 대화를 풍부하게 만들어주잖아요. 부부가 둘이 대화하면 되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지. 중간에 MC 같은 역할은 아니지만 어쨌든 그분이 이야기도 해주고 그분의 이야기도 다시 돌려서 해석도 해주고 이런 게 좀 필요한 것 같다는 생각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김 작가님 상담 받아보신 적 있으세요? 저는 우울증을 옛날에 8년 전에 겪은 적이 있어서 상담을 받아본 적이 있는데 저는 원래 대화를 많이 하거든요. 제 치부도 지인들한테 얘기하고 하는 사람이라서 상담을 저는 꼭 받아야 되시는 분은 내 치분에 내 힘든 거를 얘기를 잘 못 꺼내시는 분들은 그런 분은 저는 꼭 받아야 되고 저는 사실은 그걸 워낙 잘 얘기하는 편이라서 안 받아도 크게 문제는 없지만 한번 받아 봤는데 그래도 색다른 경험이고 도움은 되긴 하더라고요. 우리가 상담을 받아본 것과 받아보지 않은 사이 경험의 차이가 되게 크거든요. 그리고 상담을 통해서 인생이 바뀌는 사람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잊지 마시고 교양으로라도 꼭 한번 상담 받아보십사 권해드립니다. 자 이제 인간관계 많은 분들이 절대 해결되지 않는 힘든 부분이죠. 이거 여쭤보려고 하는데 중년 이후에 우정의 열미는 어떻게 달라지고 사회적 관계는 좀 어떻게 달라질까요? 아 이게 중년 이후에 우정이라는 거 되게 회의적인 분들 많아요. 저는 중년 이후에 우정이 지금부터 우리의 인간적인 삶을 만들어가는 망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을 드려요. 한때 우리 지금도 그렇지만 손절에 관련된 얘기 되게 많이 나오는데 영향이 많이 나오죠. 그렇죠. 중년 되면 손절이고 나발이고 할 게 없어요. 어차피 남은 관계 한 줌이기 때문에 그중에 하나 둘이 좀 속삭이는 거거든요. 하나 둘 속삭이는 거는 그냥 알아서 살다 죽으라고 하세요. 그냥 이 친구들은 이 날 먹도록 이렇다면 이 사람들은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안 되는 거예요. 끊어내야 되는 거예요? 그냥 두세요. 끊어낼 필요도 없어요. 왜냐하면 끊어내지 않아도 이 친구들은 알아서 나가요. 사실 이런 친구들 살다 보면 우리가 집안에서도 못난이 형제가 있어요. 그러면 못난이 형제는 반드시 기능을 합니다. 나머지 가족이 잘 살게 해주고 착하게 살도록 하는 이런 기능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못난이가 꼭 못난이 역할만 하는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도 또 다른 하나의 모델링이 될 수 있다라는 생각을 하시면 될 것 같고 친구도 마찬가지예요. 형편없는 친구들이 있으면 대신 나머지 친구들도 잘 뭉치기 때문에 이런 친구들을 우리가 뭐 굳이 손절까지 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다만 분명한 건 나이가 들면 관계망이 정말 많이 오그라들어요. 왜냐하면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성과 남성이 좀 다를 수 있는데 여성들 같은 경우는 주로 물론 고등학교 때 친구 있고 초등학교 때 친구 있고 다 있겠지만 아이들이 태어나고 성장하면서 산후조리원부터 시작되는 혈맹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 혈맹은 보통은 이제 어떤 것도 뚫을 수 없다라고 하는 강철의 우리가 다들 가지고 있는 탭줄로 연결된 혈맹이기 때문에 끊을 수 없다라고 하는데 애들 크고 이사가고 대학 가면 다 뿔뿔이에요. 만나는 몇몇 분들이 있다면 이분들은 성격 좋은 분들인 거고요. 그리고 아이들이 유치원이 있었다면 초등학교 때 애들 엄마들 중고등학교 때 애들 엄마들 만나고 대학교 때 애들 엄마들은 거의 안 만나니까요. 그렇게 아이들의 성장과정 그 발달 과정에서 생겨난 파생적 관계로 형성된 엄마들 모임들이 있거든요. 물론 이제 내가 결혼하지 않았어. 그러면 내가 직장을 다니면서 직업 동기들 또 선후배들 이런 것들 다 친구 영역에 들어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런 여성들의 이야기 말고도 남성들의 경우도 물론 초중고 다 다니고 그런데 보통 이제 아빠들 모임도 간혹 있어요. 아이들 성장 과정에. 이런 것도 있고 조기축구회 이런 것들도 있잖아요. 조기축구회도 있고 그런데 대부분 직장에서 보통 한 직장은 짧으면 한 3.5년에서 5년 정도 다니지만 대개는 보통 평생 직장 개념으로 이렇게 성장하신 분들이 많아요. 그러면 그런 평생 직장에서 10년, 20년, 30년 이렇게 지내왔던 분들은 그 사람들이 거의 식구예요. 식구들. 그런데 남성들이 다 같이 입을 모아 하는 얘기 있잖아. 딱 퇴직하자마자 그 다음날부터 지금 그 안쪽에 있는 사람들이 전화번호를 지운다잖아요. 아 저 그 얘기 듣고 너무 마음이 아파가지고요. 이게 뭐야. 인생이 이게 뭐예요. 제가 봤을 때 다 그런 것 같지는 않고 다 그런 것 같지는 않죠. 일부 사례가 극대화 되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전화를 지을 땐 다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그만한 이유가 있어. 저도 직장 그만두고 있지만 여전히 만난 사람도 있거든요. 그걸 누가 굳이 본인을 돌아보세요. 그런데 어쨌든 간에 아주 극단적인 예는 그렇지만 대부분의 경우는 내가 어떤 직장의 일로 그들을 만날 일은 전혀 없는 거고 찾아가면 오히려 약간 부담스러워하고요. 그래서 이런 관계 자체가 사회적 관계가 굉장히 움츠러드는 겁니다. 이렇게 움츠러들다 보니까 실제 그러면 내가 일주일에 만나는 사람이 몇 명이나 한번 생각해 보세요. 김 작가님 아직 젊고 열심히 일하고 있고 특별히 이렇게 많은 직종이 있는 사람들을 다채롭게 만나고 특별히 이렇게 경제와 관련돼서 또 만나는 분들이 많이 계시니까 그렇지만 저도 또 일 현장이 아직 있고 또 제가 이제 오지랖이 넓어가지고 동네방네 아는 사람 모르는 사람 다 찔러다니면서 다니니까 그렇긴 한데 그게 아니라 우리가 딱 일을 멈췄다고 생각해 보세요. 일주일에 내가 몇 명을 만나나. 없어요. 만나는 사람이 오로지 집에 있는 화초하고 뻐꾸기 그 다음에 또 하나 집에 있는 개 우리 집고양이 간호 이 정도예요. 그러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관계에서 굉장히 회의적이 됩니다. 도대체 나는 내 평성을 어떻게 살았나.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가 우정이라고 하는 것을 정의할 때 우정이라고 하는 건 사랑처럼 집요하기도 않습니다. 굉장히 편만하게 펼쳐져요. 아주 보편적 관계를 이루어져요. 그런데 우정의 특징 중에 하나는 뭐냐면 식이 또 공간에 따라서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하는 영구적인 우정 그래가지고 내 생애를 통틀어서 이 친구와 앞으로의 생애를 함께하겠다 하는 친구라도 오랫동안 안 보면 이 친구가 내 친구인지 아닌지 헷갈려요. 그게 우정의 핵심이에요. 그러나 어려운 순간에 그가 나에게 오죠. 위기의 순간에 내가 손을 내밀었을 때 그래도 함께 손을 잡아주려고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고 내 삶에 대해서 어려운 지점에 안타까워하고 그 얘기를 들어주는 사람이라면 저는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친구에 대한 개념이 정의가 사람마다 다 다를 거예요. 그러나 내 주변에서 나와 생애를 함께하면서 내 인생의 퍼즐 조각을 맞추어 주고 이 모자이크 속에서 또 다른 색깔을 내는데 의미를 보여주는 이런 사람이라면 저는 굉장히 좋은 친구자 우정일 수 있다고 생각이 들어요. 그런 차원에서 중년의 우정은 그러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간관계 면에 있어서 일의 관계는 확실히 줄어든다. 그러나 우정은 오히려 이 시기가 줄어드는 시기라고 단정할 수는 없다. 그리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일의 관계에서 만났던 사람들하고 음식을 먹고 회식을 하고 얘기를 나누고 했던 거는 일이 주 목적이 됐던 거고 또 같이 뒷담화했던 게 목적이었으니까 그 이전에도 우리가 계속 만났던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일 제외하고 이 사람들은 나에게는 영구적이고 항구적이며 꽤 오랫동안 지속되는 시공간을 같이 했던 그 사람들의 모임이거든요. 그게 때로는 뭐 한두 명 만날 수도 있고 아니면 네다섯 명 만날 수도 있고 집단대로 만날 수 있는데 이런 관계 속에서 우리가 계속 서로에게 안부를 묻는다. 그리고 서로 간에 농담을 주고받을 수 있다. 때로는 장례식이나 그런 시장이 온다. 이건 다 우정이 들어가지 않겠습니까? 나이 들면서 어떤 사람을 좀 곁에 둬야 될까요? 가능한 많은 사람을 곁에 두셨으면 좋겠는 게 우리가 손절의 시대에 대해서 자꾸 얘기하는데 저는 오히려 지금 시기가 연결의 시대라고 생각해요. 손절의 시대라고 하는 건 옛날에 황갑잔치 탁 상 한 번 받고 가던 시절에 끝나는 거고요. 요즘은 언제 죽을지 모르는 세상이에요. 그냥 100세 넘어서도 사시는 분들이 워낙에 많고 우리가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2023년도 10월 매해 노인의 날에 그 해 100세 되신 분들에게 지팡이 청려장을 드리거든요. 2023년 10월 노인의 날에 청려장 받은 분들이 2,600분이 넘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지금 현재 중년을 살고 있는 분들 또 노년을 살고 있는 분들도 100세 넘어 살 가능성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지금 우리가 평균 수명 여성 90.7세에 남성 86.3세 얘기하잖아요. 그 얘기는 앞으로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예요. 그 동안에 나는 어떤 모습으로 살지 머릿속에 상상을 시작하셔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지금 80이 됐다고 상상을 해보세요. 그러면 나는 그때 뭘 할까 여러분 머릿속에는 내가 혼자 집에 앉아서 TV 보고 혼자 밥해 먹고 이런 상상하세요? 저는 그렇지 않아요. 저는 다른 사람들 많은 곳에 가서 친구들하고 밥 먹는 상상을 해요. 그 친구들이 진짜 나 옛날부터 알고 있던 고등학교 때 그 친구들 아니면 제가 지금도 사회생활하면서 아주 친하게 지내는 몇몇 친구들이 있는데 그 친구들하고의 그림 다 그 그림 안에 들어가 있어요. 그게 심지어 처음 만난 그 사람하고의 식사도 전 상관이 없거든요. 우리가 나이 들어가면서 친구의 수를 늘려가는 게 되게 중요해요. 늘려가는 게 중요한 이유가 그 친구들이 나의 생존의 망이에요. 나에게 안부를 물어주고 나의 우울을 예방해주고 나와 함께 생애의 이야기를 나누어주고 나의 추억을 다시 돋궈주고 동시에 어려운 순간에 나에게 전화해서 위로해주고 이런 사람들이 나의 이런 심리적 혈관 같은 거예요. 이런 사람들이 관계의 망을 만들어주죠. 거기다가 우리가 사회적으로는 이런 소셜 서비스 사회적 서비스가 있어서 내가 여러 사회적 인프라도 활용하고 이런 것도 있고 의료망도 있고 요새는 네트워크라는 말로 망이란 말을 많이 쓰잖아요. 연결할 만한 이 네트워크가 탄탄하고 여러 겹일수록 우리는 그 어떤 위기 순간에 뚝 떨어져도 안전하게 나를 받쳐주는 건데 그중에서도 개인적 망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가족이 좋죠. 근데 생각해보세요. 가족도 배우자 돌아가요. 물론 내가 먼저 돌아갈 수도 있겠지만 배우자 돌아가요. 애들도 다 뿔뿔이 살아가면서 나를 뭐 신경 쓰겠습니까? 그렇을 때 친구라고 하는 망이 어쩌면 나의 일상 속에서는 연락을 주고받는 가장 자연스러운 대상이 되는 거거든요. 이게 어떻게 저는 많으면 많을수록 좋다고 생각해요. 물론 돈 빌리고 나에게 하소연하고 때로는 치사하게 굴고 이기적인 애들도 있어요. 그런 애들은 가끔 만나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런 친구들 중에서도 보면 저는 친구가 많은 분도 있고 적은 분도 있잖아요. 친구가 많은 분들은 진짜 대단한 분이에요. 왜냐하면 이분은 그만큼 친구를 관리하는 거예요. 시간을 드리고 때로는 돈도 드리고 그에게 기쁨으로 함께해 주고 함께할 때 그 기쁨의 순간을 추억 있게 켜가 여러 가지가 있으니까 그 친구도 나를 기뻐하는 거 아니겠어요? 근데 친구가 또 적은 분들도 계시죠. 친구가 적은 분들은 나는 관계 네트워크가 너무 허술하고 얇아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여러분 스마트폰 딱 켜세요. 주소록 있죠. 주소록 아니면 옛날 아주 나이 드신 분들은 수첩을 많이 적어 놓잖아요. 수첩 한번 이렇게 넘겨보세요. 빼곡하게 옛날에 나에게 중요하고 나에게 도움을 주었던 사람들이 있거든요. 그 사람들 중에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슈퍼 친구들. 슈퍼 친구가 누구냐. 저는 생애에 꼭 회복해야 될 두 친구 그룹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가 슈퍼 친구 또 하나가 삽 친구가 있어요. 슈퍼 친구는 뭐냐면 슈퍼에 같이 가는 친구가 아니에요. 이 슈퍼 친구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이 시점에서 과거를 쭉 돌아보니까 내 생에 이 친구들 너무 고마웠던 친구였어요. 나에게 위로를 해주고 나에게 힘이 되어주고 또 나랑 같이 낄낄거리면서 웃었던 그 친구 그러면서 서로 같이 으쌰으쌰했던 그런 좋은 추억을 가지고 있던 그 친구들이 있는데 이런 친구들이 다 어떤 친구들이냐면 내 인생에 다 슈퍼맨들이었어요. 이 슈퍼맨들이 있어서 어려운 순간에 나를 구해주고 또 이런 위기의 순간에도 함께했지만 기쁨의 순간에 같이 축하해주고 그 다음에 위로의 순간에 있을 때 나를 위로해주고 이런 것들이 다 나에겐 친구들인데 이 친구들의 핵심이 뭐냐면 검증이 됐다는 거예요. 인생의 몇 년의 과정을 거치면서 이 친구들이 가지는 이 인격적 결을 우리가 경험했던 바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면 살다 보니까 약간 멀어질 수 있잖아요. 좀 멀어질 수 있지만 이 친구들을 회복하면 돼요. 어떻게 요샌 얼마나 도구가 많습니까? 카톡도 있고 문자도 있고 전화 있으면 전화도 한번 해보고 이 친구들하고 직접 만나지 않더라도 야 내가 주소록 넘기다 보니까 니 이름이 딱 보이더라. 니 이름 봤는데 너무 반가워서 내가 한번 연락해봤어. 잘 지내지? 이러면서 우리는 새로운 관계망이 또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만나는 게 굉장히 어려워요. 이제 뭐 관계망 자체가 줄어들었는데 어디 가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겠어요? 만만치 않고 마땅치도 않은데 그럴 때는 꼭 새로운 친구를 못 만나. 내 성격이 또 그래. 그럴 땐 과거에 내게 좋았고 이미 나뿐만 아니라 다른 친구들을 통해서 또 검증되었던 그 친구들을 회복하는 거. 저는 이게 새로운 관계의 르네상스를 만들어낼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이 관계라고 하는 게 생각해보면 낯선 사람들은 우리에게 약간 경계해. 인간은 원래 방어가 1번이니까 그런데 이 친구들은 옛날에 또 검증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검증됐다 좋았다 싶은 친구들은 연락해보면 지금도 다른 친구들하고 계속 만나고 있어요. 이 친구를 통해서 그 전에 좋았던 또 다른 친구들하고 쫙 연결이 되는 거거든요. 이렇게 우리는 과거에 잊었다 생각했던 이미 유령이 되었다 생각했던 그 친구들이 또 한 번에 믿을 만한 친구를 통해서 또 다른 더 좋은 친구들과 연결 지점을 가질 수 있고 그 가운데 나는 새로운 연합 지점을 갖게 되고 또 다른 소속을 갖게 되는 거거든요. 이런 슈퍼 친구 꼭 회복하셨으면 좋겠고 또 하나 삽 친구가 있어요. 삽 친구는 뭐냐면 이런 거죠. 내 손해에도 불구하고 기꺼이 나를 위해 나서주는 친구가 있어요. 그래서 제가 많이 예를 드는 예로 그래서 우리 김 작가가 제 친구라고 쳐요. 미안합니다. 친구라 쳐요. 괜찮아요. 그렇죠? 제가 새벽 2시에 김 작가한테 문을 두드리는 거야. 김 작가 김 작가 김 작가가 나와요. 김 작가 내가 지금 시체를 좀 하고 묻어야 되는데 문을 닫겠습니다. 문을 닫겠습니다. 시체라는데 문을 닫아야지. 이제 김 작가가 잠깐 고민을 하더니 교수님 삽 어디 있죠? 이렇게 기꺼이 손해에도 불구하고 나를 위해서 나서주는 친구인데 물론 좋은 친구는 삽을 찾지 않아요. 112에 바로 전화를 해요. 그렇죠? 문을 닫아버리든지 사식을 넣어주면 되죠. 사식을 굿 프렌드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런 삽 친구가 생에 한 명만 있어도 와 우리 인생은 완전히 성공이에요. 그렇죠. 힘들 때 어쨌든 본인이 희생을 감수하고도 한다는 거니까. 그런데 그런 친구가 없다 하더라도 우리에겐 또 슈퍼 친구들이 있어요. 그리고 친구의 가장 핵심은 뭔지 아시죠? 내가 좋은 친구가 되려고 해야 돼요. 내 주변에 아무리 좋은 친구가 많다 적다 하지만 대부분 보면 친구가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이 좋은 사람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요. 좋은 사람 옆에 좋은 사람이 있는 거고 그럼요. 본인 친구들이 대부분 사실 별로면 본인도 별로량이 굉장히 높죠. 그래서 우리가 근주자죠. 근묵자흑 맞나요? 근묵자흑 이런 얘기 하잖아요. 결국은 나의 친구를 보면 나를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친구를 보면 또 나만 알 수 있는 게 아니라 그 친구들의 또 다른 친구도 알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과거에 좋았던 친구들의 그룹을 좀 회복해보고 아유 다 필요 없더라 이런 분들 계시거든요. 그냥 그렇게 사시는 분들은 괜찮아요. 그렇게 사셔도 아무 문제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은 아마 다른 돌 지점에 있는 분들 또 함께 생애를 나눌 분들이 계실 거고 내 스스로도 단단하게 사시는 분들일 거예요. 괜찮습니다. 그러나 내가 이렇게 계속 혼자 있는 것이 적절한가 싶을 때 또 생의 의미라고 하는 건 나 인생을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다른 사람이 내 생의 의미를 찾아주는 겁니다. 그럴 때 친구의 의미가 좀 소중하다 싶은 생각이 드신다면 이런 방식을 이런 방식을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교수님 책에서 만나면 좋은 친구가 아닌 좋은 친구를 만나라 이건 어떤 의미예요? 우리가 왜 이제 TV 중에 만나면 좋은 친구 물론 만나면 좋은 친구가 되죠. 근데 저는 좋은 친구들이 주로 만나는 것 같아요. 그리고 우리가 누군가를 만난다 할 때는 내가 그 친구를 픽하는 거예요. 또 그 친구가 나를 픽해서 선택하는 거거든요. 그걸 보면 너랑 나랑은 유유상종이에요. 비슷한 지점에서 뭔가 통하는 게 있으니까 그 친구와 내가 만나는 거거든요. 그렇게 두 개의 세계가 만나면 그 세계 속에 이야기가 발생하고 그 세계의 이야기는 각자 자기의 여러 경험을 통해서 풍성해지고 그러면서 우리의 이야기가 되는 거거든요. 그런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아 나 말고 또 다른 세계가 있구나. 또 또 다른 세계 속에서 이런 장점과 단점이 있고 그래서 그 친구를 통해서 배우고 또 그 친구를 통해서 굉장히 중요한 정보들을 얻기도 하고 그냥 그 친구 자체가 의미가 있기도 하고 그러면서 우리는 만나면서 좋은 친구가 되지만 좋은 친구들이 만나면서 서로의 의미를 더 극대화하게 되는 거거든요. 최근에 여러분들이 만나고 있는 친구 그룹이 있다면 그 친구 그룹이 어떤 그룹인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보면 대화의 주제가 딱 정해져 있어요. 이를테면 어떤 친구들을 만나면 세상 돌아가는 정치 얘기를 막 하는 친구들도 있고요. 어떤 친구들은 내가 요새 이런 좋은 일이 있는데 너도 이렇게 하면 좋겠고 저렇게 이렇게 약간 뭔가 새로운 것에 대한 제안을 하는 친구가 있고요. 아니면 그냥 야 놀고 먹자 즐거운 친구가 있어요. 다 좋은 그룹이에요. 다 좋은 그룹이에요. 여러 대화 주제가 필요한 거니까. 그렇죠. 그래서 저는 이걸 뭐라 그러냐면 인생을 살아가며 중년을 넘어가면 자기 복합성 수준이 높아야 돼요. 자기 복합성이라는 건 뭐냐면 내 삶의 기쁨의 창구가 다양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로지 한 가지 기쁨만으로는 살 수가 없어요. 영양소도 우리가 비타민도 A, B, C, D 굉장히 다양한 것처럼 우리가 또 우리가 채소 같은 걸 먹는 이유가 반드시 C가 있어서 D가 있어서 그게 아니에요. C와 D 사이에 우리가 미처 발견하지 못한 수많은 영양소들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가 우리에게 하는 거잖아요. 친구 그룹도 다양합니다. 때로는 좀 더 좋은 친구 조금은 조금 덜 좋을 수는 있지만 이런 특징이 있는 친구 어떤 친구 웃긴 친구 어떤 친구는 약간 허당인 친구 어떤 친구는 착한 친구 똑똑한 친구 다양하잖아. 이런 다양한 친구들 속에 내가 들어가 있는 거예요. 나는 내가 아니고요. 친구들의 소속이고 그 일부이기도 한 거거든요. 재밌는 친구를 만나면 난 재밌어지고 또 나의 유머 코드 또 유머 수준도 올라가고요. 똑똑한 친구 만나면 오 그런가 보다 하면서 나의 지적인 수준도 올라가는 거고 허당인 친구 만나면서 나도 저렇게 살지 말아야 되겠다 싶은 생각이 들면서 또 하나의 모델이 될 수 있는 거고 나쁜 친구를 만나면 야 진짜 경계해야 되겠다 하면서 또 하나의 방어망을 만들 수도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런 많은 이야기들을 하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다채로움 속에서 우리가 우리답게 꼽힐 수 있구나 라는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식단도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채소, 과일 다양하게 먹어야 되지만 버섯이라고 해서 독버섯을 먹으면 안 되는 것처럼 그래도 만나면 안 되는 사람은 있단 말이죠. 교수님께서는 인간관계 쉽게 끊어내지 말라고 하셨지만 그래도 손절해야 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죠? 일단 사기치는 애들은 안 돼요. 그럼 당연히 당연하죠. 그런데 그 친구들 중에도 이를테면 얄미운 친구는 있어요. 얄미운 친구는 그냥 얄밉더라도 얘가 속이 나쁜 게 아니라면 그냥 두시면 되고요. 대신 가끔 만나라. 네, 가끔. 대신에 일대일로 만날 필요는 없어요. 얄미운 친구는 여럿 중에 있으면 여럿이 그 친구 화장실 갔을 때 같이 뒷담화를 할 거예요. 근데 정말 만들지 말아야 될 친구라기보다 인간 부류 두 부류가 있는데요. 하나가 뭐냐면 가스라이팅 하는 부류 또 하나 그루밍 하는 부류예요. 그루밍이라고 하는 건 사실 우리가 성인기에 적절치는 않습니다만 생애를 통틀어 특별히 우리가 생각이 정립되지 않을 동안에 완벽하게 모든 사람들의 이 정보를 외부의 모든 조건을 다 차단하면서 한 가지 일방적인 1차 정보만 주고 이걸 통해서 이 사람의 전체 삶을 통제하면서 거기를 통해서 자기의 개인 이익을 취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런 사람들은 일종의 생에 쇠뇌를 하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은 사실상 악당이죠. 전 이걸 악당을 넘어서 악마라고 생각을 해요. 또 한 가지 가스라이팅이 있습니다. 요새는 이 가스라이팅이라는 말을 일반화가 되면서 마치 조언하는 모든 사람도 나를 이렇게 가스라이팅한다고 생각하는데 가스라이팅하는 사람은 분명히 가스라이팅을 통해서 자기의 어떤 이익을 추구해요. 타인을 희생시키면서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이런 양상을 보일 때 우리가 가스라이팅이지 그 사람을 발전시키고 그 사람을 좋게 만들기 위해서 하는 그런 잔소리나 혹은 조언들까지 가스라이팅이라 생각한다? 이거는 전 완전히 잘못된 생각이라고 보고요. 특별히 우리가 그 사람을 조언하는 듯 하면서 통제할 때 이걸 우리가 가스라이팅이라고 볼 것인가?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이 과정에 이 사람을 성장시켰으면 저는 이거는 가스라이팅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그런데 경우에 따라 이 사람에게 마치 악마의 속삭임처럼 귀에서 쏙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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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면서 내 판단을 흐리게 하고 그리고 결국 그 판단이 흐려진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가 약간 헷갈리게 하면서 그 헷갈림이 결국은 얘한테 이익이 되게끔 하는 아주 이기적인 아주 악당 중에서도 이 친구라고 보기 어려운 일명 이건 사기꾼이에요. 그렇죠? 생각해 보세요. 이 사람을 헷갈리게 만들어서 자기의 이익을 편취한다. 그 사람의 이익을 편취한다. 이게 사기지 뭐예요. 그런데 인생을 살아가며 돈만 편취되는 게 아니에요. 세월과 그리고 우리가 없는 정서도 편취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다른 친구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거나 또 내가 가지고 있는 오히려 내 집안의 내 배우자와의 관계나 자식들과의 관계까지도 질투에서 유발이 돼서 그 사람을 나쁘게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데 말은 번들으라고 그럴 듯해요. 그래서 혀는 굉장히 달지만 그 안쪽의 것은 아주 검고 쓴 인간들이 있단 말이에요. 이런 사람들은 저는 악당을 넘어서서 악마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정말 조심해야 될 부류 중에 하나는 뭐냐면 질투하는 사람은 정말 조심해야 돼요. 질투하는 사람? 네. 질투하는 사람은 둘 중에 하나예요. 뭐냐면 질투로만 끝나는 사람이 있지만 그 질투가 나를 파괴하는 경우도 꽤 많기 때문에 질투는 모든 파괴의 시작점이거든요. 그런데 이 질투를 느끼는 사람이 파괴하게 되는 그 근원적인 감정은 뭐냐면 질투 이면에는 반드시 수치심이 있기 때문이에요.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다고 생각해요. 누구도 너에게 모욕감을 주지 않았는데 내가 너를 질투하는 것 자체 그때 네가 나에게 던진 그 한마디가 나에게는 거의 파장을 일으키는 거의 돌덩이와 같았어. 그래서 결국은 너는 의도하지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그래서 모욕감을 느끼는 순간 우리는 그에게 모든 그 인생을 파괴해도 되는 일종의 키를 주는 것과 마찬가지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인생은 다 모욕감 느끼고 살아요. 그리고 뭐 김 작가님도 모욕감 느낄 때 있잖아요. 수치심 느낄 때 있고. 저도 뭐 많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것들을 다 갚지는 않잖아요. 질투가 있는 사람들은 반드시 갚아요. 반드시 갚습니다. 그래서 어떤 식으로든지 이 친구를 해야려고 하는데 이 마음을 들키지 않으려고 애를 쓸 뿐이죠. 그런데 우리가 나이 들면서 관상이라는 것도 저는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저는 관상을 보는 건 아니지만 관상, 얼굴을 이렇게 딱 보잖아요. 눈알에는 질투가 있어요. 저는 눈동자라고 부르지 않아요. 눈알. 이 사람의 눈알에 보면 이 사람이 질투가 있는 사람인지 의심이 있는 사람인지 불안한 사람인지 눈동자가 정말 많은 것을 보여줘요. 물론 우리가 전적으로 눈동자만 보고 이 사람이 이렇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만 이 눈동자와 더불어 우리는 알게 되는 게 있죠. 그의 말과 그의 태도와 그리고 그 상황을 해석하는 방식을 보면 이 사람의 질투나 이 사람의 두려움이나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여러 불안이나 수치심 이런 것들을 한꺼번에 우리가 파악할 수 있잖아요. 이를테면 사람마다 이 감정이 다 여러 가지가 있을 텐데 질투가 많은 사람들은 굉장히 평온한 척해요. 굉장히 평온하고 걔가 잘 됐으면 좋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눈동자는 다른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맞지 않는 것 그리고 그 상황에 스스로가 부적절하다는 것을 보여줘요. 부적절감이라는 건 심리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용어거든요. 나는 거기 맞지 않아 라고 스스로 느끼는 감정을 부적절감이라고 느끼는데 말로는 그 친구가 잘 됐으면 좋겠고 최고가 됐으면 좋겠고 너무 잘 됐다 그러는데 눈동자는 그 안쪽에 네가 안 됐으면 좋겠어. 그리고 네가 그렇게 하는 게 나는 화가 나 이런 것들이 정지된 눈알에게 보이는 거거든요. 이걸 흔히 우리가 샤덴프로이데라고 불러요. 샤덴프로이데라고 하는 건 뭐냐면 일종의 쌤통의 심리 이런 거죠. 내 친구가 있는데 뭔가 안 됐어. 그럼 어떻게 어머 어떻게 안 됐어. 그런데 속으로 너무 좋은 거야. 이런 질투감을 가지고 있는 친구들은 굉장히 수준도 낮을 뿐만 아니라 자기 세계 속에서 컴플렉스가 되게 많은 친구들이에요. 그래서 주변에 질투감이 많은 분들의 공통점 중에 하나는 뭐냐면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이에요. 컴플렉스 많은 사람들하고는 안 친한 게 좋아요. 컴플렉스 많은 분들은 반드시 여러분들에게서도 반드시 컴플렉스를 느끼고 그 컴플렉스 버튼이 눌러지는 순간 여러분들이 알지 못하는 어떤 것을 하게 될 것이다. 멀어져야 되나요? 대처 방법은? 그냥 그분이 컴플렉스가 많다는 걸 알고 있으면 돼요. 알고 있고 그 컴플렉스를 버튼을 누르지 않으려고 하고요. 자극을 안 시키면 되는군요. 그렇죠. 자극을 안 시키고 대신에 그런 컴플렉스가 많은 분들에게는 칭찬을 많이 해주셔야 돼요. 너 이거 진짜 잘한다. 너 어떻게 이렇게 잘해? 그러면서 이분이 나에게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내가 그 사람에게 기꺼이 그 사람의 잘하는 부분에 대해서 현껏 칭찬해 주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나를 적으로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생각해 보면 우리 김 작가님 보면 사실 제가 볼 때 안색은 그렇게 주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아니 관상이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피부가 감해서 그래요. 저도 그래요. 저는 메이크업을 해서 그런 건데 안색이 좋다는 얘기 많이 듣는데 원래 지인들한테는 근데 약간 놀이끼리 해가지고 그 놀이끼리 한 거는 제가 설명해 드릴게요. 제가 얼마 전에 강남의 피부과 원장님을 한 번 뵐 일이 있었는데 진료를 봤는데 김 작가님은 동안이세요? 하면서 하는 거 거기서 칭찬해. 칭찬해. 그게 진료예요? 뒷말 들어보세요. 뒷말이 중요해요. 동안이세요? 하면서 뒷말을 하는데 뭐라고 하는데 근데 그냥 까만 사람이야. 그냥 원래가 까만 사람이야. 이렇게 얘기해오면서 이제 조그마한 판 게 아니다. 까만 사람을 하얗게 할 수는 없으니 좀 환하게는 보이게 우리가 뭘 해주겠다 하면서 제가 그때 너무 웃겼거든요. 그냥 원래가 까만 사람이야. 그냥 속까지 다 까만 사람이야. 근데 마음은 하얘니까 상관이 없는데 이렇게 우리가 얼굴을 보면 나이가 든다는 건 제가 관상 얘기 잠깐 했지만 참 어른들이 왜 이렇게 새가족이 들어왔을 때 쟤는 분위기가 좀 그래. 약간 이렇게 약간 그런 느낌이랄까 이런 것들을 좀 보는 게 있잖아요. 그게 뭐냐면 이 생의 감정은 이 사람의 표정과 눈동자, 자세 이런 거에 다 드러나거든요. 그래서 상담 현장에서도 이렇게 딱 들어올 때 보면 이게 어쩌면 편견일 수 있어요. 그렇죠. 근데 하지만 본인만의 경험치 데이트한 거지. 그럼요. 그래서 이렇게 보면 불안한 사람은 확실히 눈에 보이고 그리고 들어왔을 때 이제 수치심이 강한 사람들이나 이런 분들은 보면 벌써 본인을 방어하기 위한 뭐 이렇게 자세들이 특이하게 있어요. 근데 이런 생각을 제가 왜 말씀을 드리냐면 결국은 우리가 누군가를 피해야 될지를 생각하는 분들이 많이 계신데 이 사람이 가장 힘들어하는 게 뭔지를 알아채는 거 저는 이게 관상보고 저 사람 불안해 이런 방어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어차피 방어는 인간에게 본능적으로 있는 거기 때문에 아 멀리 둬야 되겠다 이거 있거든요. 어른이라는 건 교육을 받았다는 거 그리고 내가 그와 함께 살아가면서 나이를 먹어 나잇값을 한다는 건 뭘 얘기하냐면 내가 방어도 할 줄 알지만 이 사람을 어떤 방식으로 푸는지도 방법을 몇 가지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우리가 피부가 까맣다 이런저런 얘기하고 그랬지만 사실 피부와 무관하게 이 사람을 가지고 있는 안정성은 다른 거예요. 김 작가님은 안정성 굉장히 높은 분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안정성이 좀 낮은 경우도 있잖아요. 그러면 그걸 어떻게 이렇게 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어느 부분에 그럴까 생각해서 이 사람에게 조심해야 될 거 좀 조심해 주고 그다음에 내가 도울 거 있으면 도와주고 그러면 나라는 사람의 인격의 날싸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해서 평가를 하기 이전에 그 사람에 대해서 살펴보자. 전 이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그래서 수많은 상담한 교수님 저는 어떤데요? 저희 간 상가 저희 한 지금 거의 두 시간 가까이 되고 있는데 저는 어떤 거예요? 제가 보니까 행복하게 사는 분이네요. 아니 우리가 맞습니다. 행복하게 살고 있습니다. 아니 뭐 스스로를 되게 알고 싶어 하잖아요. 너무 알고 싶어 하는데 별일 없는 분이에요. 별일이 있다 하더라도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분이에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내가 감사를 잘하는 사람 행복하다 이런 말씀 잠깐 드렸습니다만 도움을 청할 줄 아는 능력은 진짜 중요한 어른의 덕목이에요. 어른이라고 나 혼자 알아 이게 아니에요. 젊은 사람에게건 누구에게건 내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에 대해서 도움을 청할 줄 아는 사람들은 행복감도 높고 더군다나 일종의 이런 다른 사람에게 도움을 청할 땐 그 사람은 어떻게 느끼냐면 부담스러워 이런 것도 있지만 이 사람이 나를 되게 믿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예를 들어서 너무 부담스러운 게 아니라면 이 사람을 또 도와줘요. 그렇죠. 자잘한 도움들 그럼죠. 그러면 이 사람에게 내가 또 감사한 마음으로 마음에 빚을 지잖아요. 인간은 마음에 빚을 지면 이걸 또 페이백하고자 해요. 그러면서 우리의 관계는 서로 도움을 주고받는 상생과 상호협력의 관계가 되고 이런 걸 우리가 인터파티라고 불러요. 인터 서로 서로 간의 퍼티 느끼는 거예요. 이거는 엠퍼티 공감이라는 것보다 더 깊이 그리고 더 상호적인 감정이라 가장 최상위의 감정이라고 보통 얘기하거든요. 이런 인터파티를 가지고 있는 신뢰의 관계를 가실 때 이건 보통 상담 현장에서 상담자와 내담자의 관계이긴 하지만 이건 우정이라고 하는 나이 들어서 이런 관계 영역에 있어서도 저는 최고의 가치가 아닐까 싶어요. 내가 다른 사람에게 질투심이 있겠다.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가 이거 아예 못 느끼지는 않잖아요. 저도 뭐 느낄 때도 당연히 있었고 요즘에는 질투보다는 부럽다고 표현하거든요. 부러운 거니까. 부럽죠. 저는 저보다 이렇게 잘되고 제가 막 부러워하는 인간들은 다 죽었으면 좋겠어요. 죽는 것까진 그렇고 뭐가 좀 안 됐으면 좋겠어. 이슈 안 터져. 이런 거 있는데 그런데 농담이고요. 잘되면 좋죠. 그중에서도 저는 이런 말씀 꼭 드리고 싶어요.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나도 잘 돼요. 그거 맞죠. 진짜 원칙이에요. 그리고 주변 사람들이 잘 돼야 걔네들이 나한테 빌리를 안 와요.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 친구들 중에 호연지향이라고 있어요. 사회에서 만난 친구인데 그게 더 뭐냐면 양소영 변호사 그다음에 김연진 피부과 원장 이지향 약사 저 해가지고 제가 호선이고 연진이고 지향이고 양소영이라고 해서 호연지향 이렇게 제가 이름을 만들어서 모임이 있어요. 사자성화인 줄 알았네요. 호연지기에서 양이 들어갔어요. 사자성화 비슷하죠. 그런데 저희 호연지향 같은 경우 제가 참 좋은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익을 별로 추구하지 않고 질투를 별로 하지 않아요. 오히려 상대방이 뭔가 잘 되면 굉장히 박수를 쳐주고 그중에서도 그 친구들은 다 저보다 날씬해요. 물론 저보다 돈도 아마 많이 벌 거예요. 그 친구들이 잘 되는 게 너무 좋은 게 밥을 잘 사. 아 물론 저는 제가 제일 잘 사긴 해요. 밥을 제일 잘 사긴 해요. 버는 것과 상관없이.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좋아하는 사람들한테 기꺼이 사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건 뭘 얘기하냐면 친구들이 있다면 그 친구들에게 질투가 날 수 있어요. 왜냐하면 친구 특별히 동성 친구들은 마치 자매와 같아요. 자매와 같아서 평생 사랑하지만 평생 경쟁해요. 결국은 너는 뭐냐면 아무리 잘 돼도 내가 너보다 잘 돼야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친구들 간에도? 내가 잘 되는 것도 좋지 않아요? 그렇죠. 저만 쓰레기예요? 아니죠? 인간이 원래 그래요. 인간이 원래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살다 보면 질투가 날 때가 있어요. 있죠. 질투가 날 때가 있는데 그 질투가 관계를 잡아먹으면 안 돼요. 이게 원칙이에요. 질투가 날 수 있지만 기억해야 될 것.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들키지 말라. 차라리 질투가 올라올 때는 정답의 말을 가지고 계셔야 돼요. 질투가 올라와. 그럼 어떻게 해? 야 진짜 너 부럽다. 야 밥 사. 이렇게. 축하를 하거나 혹은 부러운 일이 있으면 야 너 진짜 축하해. 야 정말 잘 됐다. 야 너 밥 사. 제 감정은 안 들키고 동시에 관계는 또 축하의 밥이니까 그 친구가 또 밥을 사든 안 사든지 가네요. 그렇게 질투가 올라올 때는 질투 속에 매립되지 마시고요. 질투가 올라올 때 내가 쓰는 감정의 그 정답의 말을 발견하셔야 돼요. 질투하지 말아야지. 안 돼요. 이게 일종의 배꼼 효과 같아서 우리가 배꼼을 떠올리지 말아야지 그럼 배꼼만 생각나잖아요. 그런 것처럼 질투가 딱 올라온다 그럴 때 질투를 대응할 만한 정답의 말을 쓰시면 베스트예요. 야 완전 부럽다 야 너 진짜 잘 됐다. 야 너 밥 사. 너 잘 되는 날 무조건 밥 사야 돼. 이러면 그 친구가 나에게 한턱 쏘면서 그렇게 우리의 관계는 호전되면서 동시에 내 질투는 들키지 않고 그러면서 이 친구에 대한 축하까지 해주는 약간 덕 있는 사람 그리고 품 있는 사람이 된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면 친한 친구 사이에도 상대방이 나이가 들면서 점차 하면 안 되는 말은 뭐가 있을까요? 욕하면 안 돼요. 욕하면 안 되고. 특별히 단점 흠내는 거 있죠. 이거는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이게 가족도 전 마찬가지라고 생각하는데 친구는 특별히 이건 아무리 우정이 있다 하더라도 사회적 관계예요. 사회적 관계라서 더군다나 우리가 지금 나이를 먹었잖아요. 나이를 좀 먹었나요? 뭐 우리 보시는 분들 중에 20대도 계시지만 물론 10대도 계시고 20대도 계시겠지만 30, 40, 50 나이 엄청나게 많이 먹은 거예요. 60, 70, 80 더 많이 먹은 거예요. 80, 90 말할 수 없이 많이 먹은 거예요. 그럴 때 이 친구들이 아무리 나랑 절친이고 슈퍼친구고 삽친구고 하더라도 이 친구들은 결국 나랑 사회적 관계입니다. 나도 지켜야 될 도리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리고 내가 지켜야 될 선이라고 있는 게 있고 넘어서는 안 되는 게 있는 겁니다. 이거를 아는 게 제일 먼저예요. 그래서 이를테면 상대방에 대해서 아무리 내가 상대방이 나를 다 이해해 준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그 친구가 키가 작아. 야, 넌 땅꼬마 잤니? 야, 넌 땅꼬마 잤니? 넌 땅꼬마 잤니? 넌 땅꼬마 잤니? 이거 세 번만 들어도 기분 나빠요. 그런데 다른 친구들이 있는 또 다른 사람이 있는 혹은 그 가족이 있는데 야, 넌 땅꼬마 잤니? 그러면 완전 싸해지는 거죠. 이 사람에게 컴플렉스가 될 수 있는 이야기는 우리가 정말 어쩌다가 이 친구가 가장 기분이 좋아서 자기 입으로는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러나 그런 컴플렉스와 같은 단점에 관련된 이야기는 가능하면 친구들 사이에서도 꺼내지 마라 라는 거 굉장히 중요하고요. 특별히 우리가 친구를 살아가면서 여러 일이 있지만 인간관계는 다 똑같아요. 1대 1이에요. 네가 밥 한 번 사면 나도 밥 한 번 사야 돼요. 쪼잔하면 안 돼요, 친구는. 퍼주지는 못할지언정. 내가 예를 들어서 밥을 똑같이 사고 싶지만 밥을 못 살 환경일 수 있잖아. 그런데 걔는 나한테 파스타를 사. 그것도 벌써 이게 네 번째, 다섯 번째야. 그러면 그 친구는 생각해요. 야, 제가 파스타를 나한테 못 사더라도 그래도 야, 껌 하나라도 좀 나한테 사줘야 되는 거 아니냐. 쫄면 한 그릇이라도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사회적 관계라는 건 일방적인 건 없다. 그래서 좀 더 여유 있는 친구가 밥을 기꺼이 마음으로 사는데 여유 있는 친구라고 해서 돈이 있어서 사는 거 아니에요. 부자들한테는 돈이 쉽습니까? 마음이 있으니까 사는 거죠. 그럼요. 사랑이에요. 마음이에요. 그 기쁨이 있는 겁니다. 연인끼리는 사랑이 있는 거고요. 친구끼리는 우정이 있는 거고요. 오래 산 부부들은 정이 있는 거고요. 그런 관계들은 다 사회적 관계예요. 그래서 이런 관계도 상호간에 주거니 받거니 이런 교환이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가 마음의 교환만 있는 것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으로도 누군가 밥을 사면 나도 이런 교환에 반응해 줄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사는 게 너무 부끄러워서 못 주겠어. 그건 네 생각이고 부끄러움 어때요? 나는 내 범위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걸 하는 거예요. 그 친구가 꽃을 예를 들어서 생일에 트럭으로 해줬어. 그런데 내가 능력이 없어. 나는 꽃 한 송이라도 그 친구는 알아요. 이 친구가 나를 위해서 꽃 한 송이 사는 걸 어렵지만 나를 위해 최선을 다했구나. 이걸 아는 거거든요. show your soul 영혼을 보여주는 겁니다. 굉장히 저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그래서 이런 교환적 관계라는 걸 잊지 마시고 내가 부족하고 이 친구가 이런 거 먹을까 싶지만 그 마음을 본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아까 질투 얘기해 주셨는데 질투를 하는 것도 잘못됐지만 또 상대방이 자랑을 하는 경우들이 많잖아요. 나이가 들면 특히 자랑하시는 분들 자식 자랑 자기 커리어 자랑 연봉 자랑 돈 자랑 이런 거 많은데 자랑을 나이 먹으면서 하면 안 되는 이유가 있을까요? 질투는 그냥 확 올라오는 감정이에요. 자랑도 입을 틀어막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런데 자랑도 가지가지예요. 우리가 이제 내가 하는 건 자랑이고 남이 하는 건 자랑질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생각해 보면 자랑도 가지가지 어떤 사람들은 자식 자랑 어떤 사람은 돈 자랑 어떤 사람은 자기의 성취 자랑 많이 있어요. 중요한 건 여기서 핵심은 눈치예요. 이 사람이 누울 자리를 보고 다리를 뻗어야 되는데 아무 때나 뻗는 거죠. 자식들이 힘들어 죽겠는 집이 있는데 자식 자랑을 한다든지 예를 들어서 이 집이 너무 돈이 힘든데 돈 자랑을 한다든지 우리가 이런 눈치 있는 사람들은 보면 눈치를 조금 더 의미 있는 말로 만들면 덕이 있는 거예요. 상대방의 마음을 헤아리는 힘이 있는 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입으로 올라오는 다른 사람들 자랑하는데 자랑할 게 없고 짜증나고 그 모임 가기 싫고 그렇잖아요. 우리가 오랫동안 함께 있는 친구들에게 하지 말아야 될 자랑은 스스로가 알아요. 뭔지 아세요? 그 사람이 어떤 상황에 처해인지 알기 때문에 그 상황을 고려해서 피해야 될 내용들이잖아요. 그중에 나이 든 사람들 조금 더 중년 넘어가면서 제일 아픈 게 자식 자랑이에요. 돈 물론 많을 수도 있고 적을 수도 있는데 자식 자랑은 뭐냐면 우리가 어렸을 때 애들 어렸을 땐 다 비슷비슷해요. 그런데 애들 다 커서 벌써 대학 갈 때부터 달라요. 얘네는 누구는 스카이가고 누구는 인서울하고 누구는 아웃업서울하고 이런 얘기 막 하잖아요. 그런데 그게 대학에 애들이 가게 되면 그때부터 움츠리게 돼요. 너 애들 이번에 대학 어떻게 됐니? 수능 볼 때까지만 해도 괜찮아요. 이번에 수능 막 다 같이 기도도 하고 애한테 막 수능 막 고기 사줘. 그렇죠. 그런데 일단 딱 대학을 가고 나면 약간 좀 좋은 대학에 간 집안들은 약간 우쭐한 게 있단 말이에요. 우쭐하고 그렇게 또 대학을 잘 간 애들이 또 취업도 또 잘해요. 그러면 어떻게 아우모나 삼성 갔어 현대 갔어 그래가지고 우리 애는 삼성 가서 현대 나온 다음에 김작가 TV에도 나왔어 이런 얘기 막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 애는 뭐 하냐 지금 중소기업 아직 취업도 안 돼가지고 막 쩔쩔 매고 있어요. 그러면 내 자식 볼 때마다 속상하고 그 모임도 나가기 싫죠. 그런데 이게 그 단순히 자랑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미 그 친구에겐 그 자식이 아픔이라는 거예요. 이걸 알아채는 게 되게 중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아픔의 자리에다가 내가 가지고 있는 짓누르는 그 상처에다가 못을 박아버리면 사실 이 친구는 친구로서 1차 상처받고 그 다음에 이 모임에 나오지 않으니까 이 관계가 해쳐지는 그래서 관계의 파쇄라고 하는 소속에서 이탈하게 되는 이런 마음부터 실제 이탈까지 이어질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자식 자랑은 안 하는 게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굳이 또 자랑하지 말아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돈 자랑이죠. 돈 자랑. 얼마나 많은데 제가 볼 때는 돈 자랑 하실 분들 자식 자랑 하실 분들은 우리가 보통 얘기하잖아요. 만 원씩 내고 해라. 자식이 크고 더 잘 됐으면 5만 원씩 내고 하셔야 돼요. 그날 밥은 본인이 다 산다 작정하고 그렇게 자랑하시려면 하시고 대신에 우리가 그런 자랑을 하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대화의 소재가 없어서예요. 대화의 소재가 없어서 그런데 그래서 저는 친구들 나이 든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날 때는 그 책 있잖아요. 책. 책 중에서도 한 장 반짜리나 두 장짜리 정도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찍어 이렇게 벌리면 되니까 그래서 그 부분 같이 읽고 같이 얘기하는 이런 친구 모임 많이 해라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이상적이긴 합니다만 자랑질리 특별히 자식 자랑하는 것보다 200배 낫다는 거 말씀드리고요. 돈 자랑은 정말 조심하셔야 됩니다. 돈 자랑은 나이가 들어 중년이 넘어가면 돈이 이렇게 오그라들어요. 이렇게 확장이 됐다가 이렇게 오그라들기 때문에 이 오그라드는 수준이 사람마다 다른 게 노후 준비가 잘 된 분 그래서 나는 뭐 연금으로 한 달에 뭐 500만 원 받아 600만 원 받아 이런 분들 계세요. 이런 분들이 낼 때마다 커피 착착착 사고 스테이크도 착착착 썰러 가고 그러면 되죠. 그런데 노후 준비가 전혀 안 돼 있고 심지어는 국민연금도 안 들었는데 자식들까지 도와주지 않는 그런 집들도 있단 말이에요. 이런 집들은 한 번 만날 때 커피값이 없어서 여길 나와야 되나 말아야 되나 고민하는 부분도 되게 많아요. 돈이 자랑을 하고 싶다면 자랑을 하고 싶으시다면 저는 기준을 제가 좀 정해드릴게요. 기준? 네. 현금 50억 이상 있는 분들만 돈 자랑하세요. 왜 자랑해도 되는 거죠? 우리 모임이 안 오니까 우리 모임이 안 와요. 평범한 우리들 모임이 안 와요. 어차피 그들 나오는 데에서는 다 돈이 많으니까 자기네들끼리 호텔에서 수영장에서 벌거벗고서 뭘 하겠죠. 그런데 우리는 50억 이상 있는 분들은 우리 친구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냥 50억 이상 있는 분들은 돈 자랑하시고요. 그런데 보면 진짜 부자들은 돈 자랑 안 하더라고요. 돈 자랑 안 해요. 기업들도 많이 가고 회장님들 많이 뵈니까 저는 그분들 중에 저한테 돈 자랑하는 분을 저는 본 적이 없어요. 결국 우리가 돈 자랑은 돈 없는 분들의 허황된 손짓이다.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돈 자랑한 친구 혹시 있거든 손 자랑을 이러지 마시고요. 너 돈 많아 좋겠다. 밥 사. 야 차 사. 오늘 2차 3차까지 렛츠 고. 이렇게 가시면 다음에 절대 돈 자랑 못 할 겁니다. 그 자랑지를 사실 대부분 많이 하는 게 SNS, 페북이나 인스타그램 같은 거잖아요. 요즘 나이 드신 분 중년이신 분도 SNS 많이 하는데 혹시 SNS에서 조심해야 되는 사람의 유형도 있나요? 조심해야 될 유형이라기보다 일단 혹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제 SNS 들어와 보시면 지금 여러분이 보시는 사진하고 굉장히 다른 인물이 앉아있을 겁니다. 싹 다 앱이에요. 그래서 어떨 땐 저희 남편이 누구세요? 이런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실제 앱으로 보시고 실제 강의 현장에서 보신 다음에 어머 누군지 몰랐다. 이렇게 다른 분인지 몰랐다 하는 분들도 간혹 계시거든요. 결국은 SNS라고 하는 거는 여러 번 내가 걸러내고 잘라내고 가장 정수에 해당되는 것들 보여줄 만한 것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자랑질 할 만한 것들만 아주 선별적으로 올리는 거기 때문에 거기에 현혹될 것이 아니다. 왜냐하면 실체에 저는 한 40%밖에 못 담는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기타 사진 같은 거 앱 써보세요. 여러분 얼굴이 몇 프로 있나요? 전 40%라고 봅니다. 나머지 60%는 다 페이크예요. 가짜거든요. 물론 다 가짜라고 말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상당 부분 부풀려져 있거나 과장되어 있거나 아니면 행복 불행의 순간들을 다 제외하고 행복의 순간들만 넣기 때문에 그건 엄밀히 말하자면 전적인 사실이지만 또다시 말하자면 전적인 사실만은 아니다. 라는 거 먼저 우리가 다들 알고 있어요. 그중에서도 나랑 예를 들어서 빼친이야. 아니면 별그래미 나랑 친구야. 이런 팔로우를 해서 서로 간에 막팔 했어요. 딱 가서 보면 그 친구가 사실 이렇게 뭔가를 막 하는데 그 친구의 그 이야기들 중에 보면 다른 사람을 딛고 올라서는 글들이 있어요. 가끔씩. 예를 들어서 누군가의 흠집을 내면서 이 사람이 빛나게끔 하는 이런 유형의 글을 쓰는 사람들은 저는 바로 팔로우를 끊어냅니다. 이유는 간단해요. 나도 언제든 희생시킬 수 있는 사람이에요. 매력 없어요. 그리고 뭐 굳이 내가 그런 사람 글까지 봐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 페이스북이나 아니면 인스타 보시면 아시겠지만 다 제 얼굴이에요. 이거 뭐냐 어떤 분은 자신감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굳이 뭐 남까지 그리고 그분이 저한테 올려도 된다고 허락되는 분 허락해 주시는 분은 저도 올려요. 근데 아닌 분들은 저는 별 아니면 이제 이런 스티커 다 붙여서 하거든요. 경우에 따라 우리가 SNS에서 끊어내야 될 사람도 있겠죠. 근데 대부분 SNS는 나랑 비슷한 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들을 내가 보다 보면 그것들만 오르고 나머지는 안 올라오는 경우도 되게 많아요. 근데 내가 선별할 수 있기 때문에 봐서 마음에 안 들면 SNS는 그냥 다 그냥 제기셔도 괜찮아요. 저는 SNS도 친구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친구라고 생각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내가 선망하는 게 SNS에 너무 잘 보이는 거예요. SNS를 보면 내 욕망을 알 수 있어요. 내가 지적인 콘텐츠를 많이 담고 있는 SNS 팔로우를 내가 많이 하고 있다면 나는 지식에 관심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유명인들이 많다. 그럼 나는 인종욕구가 굉장히 강한 사람인 거예요. 내가 그게 아니라고 말하더라도 그리고 어떤 사람은 이렇게 쇼핑 이런 데에 관심이 많은 분들은 그분은 내가 이걸 직접 사지 못하더라도 대리만족하거나 이런 게 되게 많지 않아요. 그건 내가 지금 뭘 원하는지를 내 SNS를 보면 확연하게 드러나는 거거든요. PD에 다 뜨잖아요. 관심사 위주의 알고리즘이 돼가지고. 그렇죠. 그래서 제일 먼저 SNS는 그걸 통해서 나를 바라볼 수 있는 하나의 창으로 썼으면 좋겠다라는 거. 두 번째 굉장히 공격적이거나 폭력적이거나 혹은 타인에 대해서 함부로 다루거나 욕하거나 이런 콘텐츠는 무조건 제거하세요. 왜냐하면 나도 그렇게 말하게 돼요. 나도 그렇게 적게 돼요. 나도 그렇게 따라가게 되거든요. 그리고 그렇게 타인에 대해서 그리고 사람의 인격과 삶에 대해서 함부로 이야기하거나 함부로 조명하거나 함부로 글을 올려서 잊혀질 권리마저 없게끔 하는 사람들은 언제든 그 사람이 나에게 공격자가 될 수 있다라는 거. 그리고 그 사람하고 내가 함부류가 된다는 건 굉장히 불쾌한 일 아니겠습니까? 다른 팔로워들이 나를 유유상정으로 생각하지 않도록 그런 데서는 내가 바로 나오는 게 저는 맞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사실 우리가 나이가 들면서 인간환경계가 이제 한 40대 50대부터는 이렇게 줄어들잖아요. 왜냐하면 자기랑 또 자기 인생의 가치관도 생기고 고집도 생기다 보니까 결이 아닌 사람도 이제 만나면 피곤하다 보니까 줄어드는 것도 있고 더 다양한 사람을 만나는 것도 피곤하기도 하고 하다 보니까 그런데 중년이 새로운 친구 만나는 게 이제 고민인 사람들도 많은데 그냥 줄어드는 만큼 그냥 그대로 가는 게 좋나요? 그래도 좀 본인이 피곤하거나 하더라도 조금씩은 넓히는 노력을 해가야 되나요? 넓혔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런 관계망으로만 살잖아요. 새로운 세계에 적응을 할 수가 없어요. 세상이 얼마나 빨리 달라집니까? 아니 우리가 몇 년 전만 해도 채찌피티니 제미나이 이런 거는 알지 생성년의 AI가 뭐예요? 요새는 보니까 AI가 보니까 그림도 그리고 별아별 거 다 합시다. 그런데 이제 앞으로 앞으로 살아가는 일이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그럴 때 새로운 정보 또 새로운 세상에 대한 이해가 나를 새로운 곳에 적응하게끔 적응적인 사람이 되도록 하는 거거든요. 저는 그런 차원에서 새로운 친구를 만나는 건 좋은데 누구를 만날지 어디서 만날지 참 알지 못하잖아요. 저는 그럴 때 이런 말씀드립니다.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시라고. 학습 공동체라고 하는 건 뭐냐면 결국 무슨 대학에 들어가고 이런 거 아니어도 돼요. 요새는 스터디 모임도 되게 많고요. 또 요새 복지관 같은 데 가셔도 굉장히 많은 클래스들이 있고요. 또 요새는 사이버대나 방통대나 이렇게 인터넷을 통해서 직접 학교에 가지 않더라도 내가 공부할 수 있는 그래서 이런 공간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 공간이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면 나랑 비슷한 관심사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관심사가 우리가 공부라고 하는 게 누군가를 해치는 공부는 거의 없어요. 나를 알아가고 어떤 기술을 습득하고 학습 능력에서 새로운 영역에 대한 지평을 넓히고 이런 것들이 다 학습의 영역이잖아요. 그래서 저는 공부하는 그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는 게 나의 지향점이나 이런 비슷한 사람을 만나는 것 하나. 두 번째 그 세계 속에 들어가면 그 세계 우주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지식과 여러 경험치에 대한 인지를 아주 확산적으로 넓혀요. 왜냐하면 우리가 또 다른 정보와 만나면서 우리는 확산적 사고를 하게 되니까 그러면서 우리가 알고 있는 메타 인지가 이렇게 커지게 되는 겁니다. 거기다가 우리가 거기에 들어가면 나랑 비슷한 수준의 사람들을 만날 수가 있어요. 물론 그 학습 공간에도 사람이 다채롭지만 거기에 가면 비슷한 이런 지향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도 아주 매력적인 사람을 또 만나게 되거든요. 그러면 나랑 지향점도 비슷해 근데 인격적인 매력도 있어 이런 사람은 안전한 사람이라고 저는 생각을 해요. 대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을 사귀기 어려워하는 이유는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기 때문에 마치 새로운 세계 속에 처음에 문을 열고 들어가기 어려운 그때의 두려움과 동일하게 대인관계에 대한 두려움이 있어서 그렇거든요. 이 학습세계라고 하는 건 전반적으로 그나마 1차 필터링이 된 세계에요. 그래서 저는 새 친구를 사귀고 싶다. 그렇다면 할 수 있다면 학습 공동체에 들어가면 좋겠다. 또 최근에 어떤 분들이 동아리 같은 거 동산동아리 같은 거 런닝 동아리 이런 거 하면 어떻게 하느냐 가세요. 다 가시는데 가셔서도 이렇게 보면 내 스스로가 필터링이 필터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이 사람은 좀 이렇고 이 사람은 조금 괜찮고 이렇게 사람은 누구든지 머릿속에 인간관계에 대한 대차 대조표를 다 가지고 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게 굉장히 잔인한 말 혹은 냉정한 말 처럼 들리겠지만 우리가 다른 사람 딱 보잖아요. 딱 보면 내가 저 사람하고 친하고 싶다 아니고 싶다라는 게 딱 나와요. 견적이 뜨죠. 견적이 딱 뜨면 예를 들어서 내가 1점에서 10점이 있어. 최고의 매력을 가진 사람이 10점이고 매력 0점인 사람이 1점이라고 쳐보세요. 살아있으면 1점이에요. 0점은 없어요. 근데 내가 딱 김 작가님을 딱 봤어요. 이분이 나보다 나이도 젊고 한데 질문의 방식이 어머 이렇게 노인네처럼 이렇게 능숙능숙하고 그리고 사람을 바라볼 때 시선이 너무 좋은 거예요. 전 약간 좀 피부가 좀 검은 사람을 좋아하니까 내 스타일이야. 그럼 어떡해. 아 8점. 보통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을 해요. 스스로 장단점 고려해가지고 내가 이 사람을 함께할 사람인지 멀리할 사람인지 나한테 매력도가 어느 정도인지가 점수로 말하지 않더라도 되찾아주표가 딱 뜬단 말이에요. 그럴 때 내가 만나는 친구들을 굳이 격을 너무들 필요가 없어요. 이 많은 친구들 중에는 좀 막 잘난 친구도 있고 못난 친구도 있고 빨간 친구도 있고 파란 친구도 있고 이런 걸 잘한 친구들 저런 잘한 친구들도 있는데 학습공동체라고 하는 건 실제 그 안에서도 필터링이 한 번 되고 거기 안에서도 인격적 매력과 지적인 능력과 이런 것들이 또 한 번 더 걸러져요. 사람은 다 자기 필터를 통해서 걸러진 사람의 결과물이 이건 거예요. 그러니 친구 탓할 거 없어요. 그게 납니다. 친구들의 평균값이 저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여러분들 친구들이 어떤 친구들이 있는지 주변에 있는 사람들 평가해 보시고 그 평균값이 어느 정도인지 보세요. 거기 한가운데 여러분이 계실 겁니다. 그게 안 되면 잠깐은 볼 수 있는데 계속 보는 관계는 힘든 것 같아요. 그럼요. 왜냐하면 결국 맞아들이는 것도 나고 끊어내는 것도 나아요. 생각해 보세요. 내가 물론 그 친구가 날 밀어내서 안 만나거나 세월에 거리가 있다 보니까 그렇게 멀어진 경우를 제외하고 일반적인 경우 보면 벌써 그 친구가 내가 마음에 들었으면 내가 그 친구의 호출에 나가든지 내가 그 친구를 불렀든지 했을 거예요. 근데 우리가 서로 안 만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을 수 있겠지만 가까인데도 안 만나는 건 그가 나에게 매력적인 사람이 아닌 거예요. 나에게 남아있는 사람들을 한번 고려해 보세요. 남아있는 사람들이 그 평균값이 나라니까요. 그런 면에서 보자면 저는 평균값 괜찮은데요. 방송 끝낼 때가 된 것 같습니다. 인간관계 마지막 요약한 질문으로 나이 들수록 친구관계 잘 유지하는 방법 미트라는 거 얘기해 주셨는데 어떤 건가요? 미트가 우리 나이 들수록 친구관계를 잘 유지하는 방법 미트 만나다 라는 영어인데 M-E-E-T 줄임말입니다. 첫 번째 M이라고 한다면 식사 meal 식사를 함께 같이 해야 돼요. 밥 같이 먹는 사람은 식구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나와 함께 생존을 함께하는 사람이에요. 그리고 밥을 먹는다는 걸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긴 시간을 함께해요. 그리고 얼마나 많은 얘기를 그 시간에 해요. 그래서 식사를 한다는 건 친구들이 갖게 되는 특권이다. 동시에 내가 그 친구를 할 수 있는 시간과 공간을 생존이라는 것과 함께 묶어서 나누는 시간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두 번째 E 돈거래 하지 마세요. 돈거래 그리고 돈거래를 하실 거면 이 친구한테 돈을 뜯겨도 된다 생각하는 범위 내에서만 주시는데 근데 일단 돈거래가 한번 일어나고 나면 불편해지더라고요. 맞아요. 불편해. 요청할 때부터 불편하고 갚을 때도 왠지 내가 이거 받은다면 얘한테 밥을 사야 될 것 같고 이런 느낌적인 느낌이 생기잖아요. 돈거래는 안 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그다음에 세 번째가 공감입니다. Empathy. Empathy라고 하는 건 내가 너와 함께 마음을 함께 공유한다 그래서 공감일 수도 있지만 공감의 핵심은 뭐냐. 우리가 역지사지 얘기하잖아요. 역지사지 너는 역시 나를 사지로 데려가는구나 이렇게 생각이 들 수도 있지만 역지사지 입장을 바꿔놓는 거예요. 입장을 왜 바꿔놓느냐. 입장을 바꿔놓는다는 건 너의 자리로 한번 들어가 보는 거예요. 들어가 봐야 비로소 너를 둘러싼 환경까지 생각해 보는 거거든요. 공감이라는 건 굉장히 적극적인 개념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우리가 친구라고 한다면 내가 그 사람이라면 내가 개라면 어떨까. 이런 생각을 가지면 그와의 관계는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다. 우정의 굉장히 중요한 이 감정적 공간이 바로 공감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마지막 네 번째 T 트로피입니다. 그 친구가 나의 트로피가 되게 생각하지 마시고 내가 그 친구의 트로피가 되려고 해주셔야 돼요. 그래서 내가 그 친구를 위해서 뭘 할 수 있을까. 또 그 친구에게 내가 약간 영광이 되고 약간 빛이 나는 친구 그리고 내가 얘 친구야 이런 말을 할 수 있을 만한 그런 위치 혹은 그럴만한 상황 혹은 그럴만한 삶이 되도록 애를 써주셔야 되고 무엇보다 최고의 트로피는 그 친구에 대해서 너 진짜 잘했어. 너 정말 멋진 친구야.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그가 가장 우리 시공간에서 가장 멋진 사람이라는 걸 알려줘서 네가 나의 삶의 트로피라는 걸 얘기해주는 그 사람이 바로 이 우정이라고 하는 또 친구라고 하는 영역에서 멋진 관계를 유지하는 사람의 특징이 아닐까 싶습니다. 네. 저도 누군가에게 트로피 같은 사람이 되고 싶고 여러분들도 그런 트로피 같은 사람 될 수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 드는데 오늘 교수님 모시고 중년의 삶 부부관계 그 다음에 인간관계에 대해서 여쭤봤는데요. 지금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중년이신 분들이 많겠죠. 그분들에게 마지막으로 교수님이 개인적으로 하시고 싶은 말씀이 있다면요. 지금 중년을 살고 계신다면 그냥 재밌게 사세요. 즐겁게 사시고요. 전 이런 말씀 드립니다.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는 거 그게 중년이다. 이제는 어느 정도 나이 먹어서 누구 눈치 보고 또 다른 사람을 위해서 뭘 할까 이런 생각하기보다 지금은 이제 나만의 일정한 시간과 공간을 꼭 정해서 나만의 기쁨을 좀 만드셨으면 좋겠고요. 나만을 위한 나를 위한 투자도 좀 하셨으면 좋겠고요. 그다음에 내 인생 남은 인생 동안에 난 어떤 게 가장 기쁘고 즐거울까에 대한 이기적 공간을 하나 꼭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공간 안에서 뿐만 아니라 이제는 웬만한 거 해도 아주 이상한 거 안 할 나이거든요. 또 웬만한 거 해도 큰 욕은 먹지 않고 이미 먹을 욕은 이번 생에 다 먹어봤어요. 그래서 조금 자기 삶에 대해서 자유로웠으면 좋겠다. 그렇게 여러분들만의 기쁨을 향유할 때 저는 우리가 출 수 있는 내 인생의 최고의 춤을 만들어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을 추시기 바랍니다. 막 춤을 추더라도 내 춤 춰라. 오늘 만나면서 이효성 교수님이 왔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 소중한 시간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김작가였습니다. 고생 많으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